3두 껍질 못 듣는 것을 좀 잘알아서 안녕하세요 세게 말할게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좀 쉬셨나요? 아 쉬었습니다 네 저게 미드.. 미드캐리인가? 미드정글캐리 저게 골고루캐리 그리고 저기 밸런스가 제일 좋구나 저기가 저쪽 청글도 좋고 탑도 좋고 미드도 미드가 누구더라? 저쪽이 뭔가 아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님 잘하시고 파텀도 잘하고 찾을까요? 내 잡을 수 있음 오케이 믿어 오케이 믿어 잡을 수 있음 믿고 있다고 믿고 있지 자 말자 각인가? 우리 1팀 서주시고 초대 받고 저기 와야됨 어차피 정글 와야됨 정글 지금 맹연습 중 아 아 여기가 저번에 스크랭했던 그 팀이구나 맨 첫판 맨 첫판 스크랭 맨 첫판 팀 우리 진짜 영혼까지 털렸는데 첫판에 영혼까지 탈탈 털림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이젠 다르다 우리는 강해졌다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우리의 합류 우리의 라인전 보여주자 오히려 좋아 대전과는 다르다 애쉬 밴 당하면 그냥 징크스 바로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캐틀보다 차라리 그래? 징크스를 더 좋아하네 자신감으로 간다 왜 이래? 자신감? 자신감 징크스가 징크스 하면 내가 언제 센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월... 멋있는데? 그 정도면 정확히 특판은 몰라 근데 징크스는 알아 맞아 모든 원들이 근데 3코어 아니야? 근데 징크스는 좀 더 세 3코어가 1.5배 정도 강해짐 아 채팅창에서 그거 얘기 나오더라고 3코어 다이앗 4 징크스 아 아니 옛날에 로코님이 나 원딜 가르쳐온적 있었는데 1코어 실버 2코어 골드 3코어 다이앗 3코어 다이앗 3코어 이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아 3코어 라인전을 못해가지고 내가 굴... 잘 굴리네 어 칭찬이네 일단 쎄지면 막을 수 없다 근데 징크스는 진짜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 근데 정말 플레이 자체가 아 큰 머리가 나갔다 와야겠다 응 맞네 아 데려가겠습니다 아 이 밖 일로 일로 들어오고 내가 다시 들어가고 소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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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라면 좀 끓여옵니다 안녕 오케이 오늘은 베리..베리 시리우스 픽 네 근데 그 내일 저희 소울업팀이랑 할 때는 이즈리얼 꺼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어... Give me a second 어... 어... 그리고 숱돈 로밍하게 해줘 음... 어... 철회 오케이 하던대로 주도권 잡고 오브자트 노래야 우리는 오케이 근데 거기 쉽지 않을걸 거기 백설이 형님 겁나 잘한다던데 나 미드 정글 있잖아 오케이 나 믿을게 아 나 지금 미드만 믿고 있어 헤드만 믿고 해야지 헤드봐줘야지 여기 다이브를 계속 해봐야겠네 그러면 연습을 다이브? 바텀 다이브? 아니야 일단 이번 스크림에는 바텀 다이브 말고 하던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오케이? 이기는 거에 중점을 오브젝트하고 라인 보고 합류하고 이상 가지고 가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8 아 나 자꾸 이상한데 포지션 잡다고 죽는 것 좀 그만해 진짜 맞아 맞아 서로 팀원들이 다 챙겨주고 환승으로 돌려도 많으니까 같이 챙겨줘요 환영아 그 저번에 바텀 라인 드레스 어땠어? 따준 듀오 아 저게 저게는 너가 원델은 더 잘하고 원델은 너가 더 잘할걸? 근데 그쪽 전판에 만났던 팀 정도의 그건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 나를 뭘 시킬까? 너무 궁금하다 아주 재밌는 거 시켜줄게 미디에서 아 진짜 뭐지? 탑 팁 좀 주면 안 되나 뭐 칼챔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사실 오늘 말 안 듣고 룬을 잠깐 수정을 했는데 아 룬도 수정을 했지만 그 부패 물력을 안 가고 그냥 돌안의 방패를 갔더니 조금 더 그냥 생존성이 보장이 되더라고 나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나랑 수만 좀 잘해주면 되지 그리고 이번 지금 스크림 상대로는 그때 우리 했던 거 케틀직스 조합 있잖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강 나오면 일단 해줄게 그거네 지금 그 조합은 오늘 컨디션대로만 하면 난 그 조합은 그렇다고 생각해 일단 짐쌀 기분 좋네 근데 나는 케틀을 케틀을 할 바처럼 징크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징크스 직스 줄게 그리고 그리고 이게 아주 특이야 왜냐면은 방패는 든든한데 물약은 괜히 부실해 보여 맞아 그거 맞아 심리적으로 방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그게 있어 뭐 체력도 보너스로 주고 막 이런 느낌이 주니까 버리는 것 같고 응 아재는 그런 거 좋아해 헤드야 상대 아 미드는 좀 잘한대 헤드야 상대 미드? 어 어 아거님이었나? 어 아거님 각오하라고 내가 긴 말 보내둘 오케이 좋아 오우 샛 아 아유 구독구만 아 아 아 아 아 맞다 이거 초대를 어 어 반전 안 들어오셔도 되나 라스트 보이니 아 박오님은 조이랑 키아나를 잘하신다고 합니다 조이 키아나 키아나도? 아웃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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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나오면 좀 대착이 좀 그렇긴 해 어 너무 까다로워 갑자기 숨어 무슨 챔프인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우리 맞아 일반 스킬은 로밍 스킬이 있어 어 사기야 아 근데 사실 탈론이 더 사기 아 아웃솔은 그래도 날아갈 때 보이잖아 응 오케이 오케이 시작 누릅니다 고고 자자 벤을 어 아 미드 벤? 원해? 없으면 나는 일단 킨드레드 짤래 일단 킨드레드 짤래 일단 킨드레드 짤래고 킨드레드 네네 좀 까다로움만 치워주세요 까다로움만 네 우리가 연습하려면 근데 그냥 소울을 상대 제거팬 하고 하는 게 맞긴 해 지금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몰고페이 연연히 하지 말고 우리 플레이기 주중이시다 말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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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다음에 룰루나 아니면 모르가나인데 그 상대팀에서까지 모르가 하나? 2팀? 2팀 하지 하려면 할 것 같은데 그냥 모르가나 짜자 웬만하면 우리 모르가나 오케이 오케이 소울을 상대할 때로 말자를 뺏어오는 건 별론가? 나는 너가 말자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받아치는데 좋다고 생각돼서 그랬는데 그런가 보네 나는 감독이의 의견을 존중한다 난 지금 미드 장글의 주도권으로 용을 다 먹는다는 말인데 어 오케이 엘씨 먹... 아 잠깐만 엘씨 먹자 엘씨 엘씨 픽 와 서포트 2벤 뭐야? 3벤이야? 어 볼벨 장글벤인가? 나미모르가나 럭스 이렇게 하신다고 나미모르가나 나미모르가나 럭스 다른 건 안 한 기지가 좀 됐는데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 신형님 잔나로 하던데 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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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나는 뭔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아 위협적이기보단 잔나는 짜증나지 그치 야고러고 애초 우리가 주님 많이 안하니까 서포트 픽 레오나 VS 노틸러스 레오나 레오나 오케이 레오나 픽 굿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뭐를 해줄까 레오나 먹어? 레오나 레오나 먹어 나 레오나가 없냐 어떻게? 그러면 일단 정글 먹을까요? 여기서 그냥? 오케이 내가 레오나 있어 자르반 먹자 자르반 자르반 레오나 먹자 자르반 레오나 상대 미스포츠 나미여서 뚜벅이 두 명 있지 가두면 킬이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서포차 되지? 응 레오나 먹어줘 여기서 약간 겁줄게 오케이 좋아 바드도 한 번 올려줘 바드도 한 번 놀래켜 놀래켜 죽음 걸리면 상황이야 지금 나미가 싫어하는 거 다 꺼내는 중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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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 깜짝 놀래요 개 깜짝 놀래요 개 깜짝 놀래요 아 이거 상대방도 보이는구나 응 잘해온 잘해온 자 여기서 어 저번에 그 러버 코치가 말한 조합을 할 건데 웬만하면 미드에서 직스가 나올 거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자르반 궁에 가둬진 거에 궁 떨구는 조합이야 갈리오가 밴될 거거든 응 오케이 저 탈리오가 정글이지 정글이야 미드야 미드야 미드 탈리오 미드야 미드야 저것도 짜증나 궁으로 갈라버려 약간 지속지 스타일 지속지 스타일 탈리오 패롤을 차단해버려 저번에 근데 지금 뻐꾸기 날라갔으면 갈리오 직스베이 나올 거거든 여기서 응 그러니까 다른 픽을 일단 생각해 두드러워 갈리오까진 밴할만하고 정글을 밴해야 되거든 여기서 그러면 응 저분 정글 스타일이 어떤 거 하시지 볼리베어 이런 든든한 거 하시지 않나 든든 볼베 문도 문도 밴하자 그러면 문도 약간 인상과 비슷한 세주하니 어 세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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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거 같아 자크 좋다 자크 자크 갱맞기 힘들지 자크 자체뱀인가 자크 자체뱀인가 자크 이런 이런 벤 카드 두 개나 소모해버렸군 시명전이었나 강림 황대 약간 지금까지는 불안불안하다 조각이 쉽다 궁만박음 이긴 조합이야 우리가 지금 아우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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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 삼촌이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과연 자 45픽에 지스랑 말파이트 지스말파이트 오케이 든든하지 지금 아 말파를 시켜주다니 너무 기쁘다 미스 포춘 남이 탈리아한테 지옥으로 맛보여죠 여기서 큰일하네 이번판 나는 궁저트리다 이번판 나 이번판 궁저트리야 뭐 나오려나 상대 탈리아 상대 모데카이자 그런거 할 듯 아 근데 AD하겠다 다리우 살려나 루시안? 루시안 나오면 땡큐 루시안 잘하시던데 오히려 땡큐야 레이톤도 땡큐야 나쁘지 않아 레이톤은 좀 오이니오 좋아 오히려 좋은데 그 착취 들면 돼 말파이트 이거 어 나 잘못 구청했다 오케이 저기 탑사이드 세게나다 오케이 나 지금 클라버 걸려서 레이톤 엄청 걸려 나 이러면 체력차급복 들어도 돼? 응 이거 체력차급복 나 빼도긴 하지 그 맨 왼쪽 들어 맨 왼쪽 저항도 나쁘지 않지 왼쪽? 일격? 최고의 일격 어 일격이 좋나? 여기 강 무대 가지마 정수 정수 가고 예고상아 라인전에 이기는 게 중요해 저거 pb길 간다 그러면? 어 pb길 응 이거 서로 그 플래시 체크 잘해줘야 돼 뚜벅이 많다 지금 알았어 얘들아 플래시 체크가 진짜 중요한 정보다 나한테 미포나미 잘 보자 미포나미 플래시 미포나미 흠 흠 뚜벅이가 좀 있네 탈리아로 뚜벅이야 알아둬 응 예아 빠른 뚜벅이 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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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저기 세수환이도 약간 내가 초반에 세수환이 코딩된 것처럼 무난하게 6렙 찍고 한타 잘해 약간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됐을 확률이 높거든 응 그래서 6렙 전에 갱렙 안 거고 이제 풀캠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확률이 높아 근데 나는 좀 찔러줄게 미드랑 바텀 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바텀이 좀 뚜벅이니까 한번 찔러보면 좋을 거 같아 우리 레오나의 씨라서 되게 좋거든 응 오케이 미스포츠는 일단 정화 들었고 이런 거 다 빠지면 얘기해줘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리고 풀이나 이런 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바로 이득 챙겼다 생각하고 바로 빼자 오케이 만약에 뭐 잡을 각 안 나오면 틀리틀리 화이팅 틀리틀리 화이팅 틀리틀리 화이팅 틀리틀리 화이팅 GGM 끌고 틀리틀바 화이팅 탈리아가 어둠의 수확이야 어둠의 수확이다라는 뜻은 사이드에서 오지게 싸우겠다는 뜻이야 일단 저기 미포 정화고 남이 회복이야 이거 칼국 쪽에 와도 되려나? 잡을래? 어디 쪽? 탈리아 미드 쪽 탈리아 미드 쪽 탈리아 미드 쪽임 가와되면 가와되면 같이 가자 1원 빼 1원 빼 1원 빼 지금 렌즈 사서 가는 중 나도 렌즈 샀어 오케이 오케이 마나뺨 게이드 나이스 B4 아 도란방패 든든하고 나 플루 시작할게 화이팅 별로 도와줘 오케이 너희 저항이 거세다 칼부지 와드 쉽지 않게 렌을 와봐 아 그래? 그러면은 렌을 와봐 내가 카정용 와드 박아줄게 대신 알았어 응 레오나 뭐 찍었어? 나 Q 끝까지 봐도 되지 않나? 약한가? 우리 끝까지 봐도 우리 졸라 쎄 지금 1렙 1렙 졸라 쎄 좋아 응 걔네 순진하게 거기로 오면은 오케이 오케이 걔네 순진하게 거기로 오면은 그냥 따 따 따 빼야돼 빼야돼 우리 자르반 탑이니 자르반 위쪽이야 세조안이 오면 빼자 한 콜만 돌리고 한 콜만 돌리고 오래 싸우면 정글 내려가 어 돌아오나 보다 안 돼 어 돌아오나 보다 돌아오나 보다 안 오네 돌아오네 응 그 정도 늦으면 보통 돌아오나 오케이 위쪽에 와드 응 윗쪽 와드? 어 그럼 확률이 좋다 구독권은 나한테 있고 이거 하나 부시면 우릴거야 들어가 있을게 응 나 아래쪽에 와드 하는 척 오케이 들어가 됐어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오케이 굿 윗 조금 땡길 수 있으면 땡겨가 버튼 안팎 오케이 땡길게 버튼 밀어주자 아이고 내가 먹어버렸네 왕으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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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빠졌어 밀려 다 빠졌어 밀려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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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압없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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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시압없자 나 와드 없어 같이 따라가서 이거 싸움 유도해 잘하겠어 헤드야 그렇게 해 계속 해 흥은 내려가자 잘 돌아갔다 네넥톤 사라졌어 까비 오케이 굿 보면 들어갈게 내가 네넥톤 안보여 조심해 미드 들어가 까비 아 아 twelve 음 요거는 좀 아쉽다 우리는 지금 미드 정글 둘 다 노플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쫓아간 것 같다 근데 천하나무 이 정도는 뭐 저기있다 세조니 바텀 와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한다 주노곤 넘어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초반에는 뭐 죽이려 했으니까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세조니 스킬로 밀면 아니 죽이려 했으니까 스킬로 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времени 빼빼 빼빼 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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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면 안돼 나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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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pos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싸워 접몰빼 밴 조란이 있구만 세조는 미드야 세조는 미드야 까비 까비 밀어밀어 밀어밀어 접몰빼 접몰빼 벼서 접몰빼 저게 이득이야. 그럼 이러면 미드 정글, 아 미드 먼딜, 정글 다 노플인 거야? 세주 10번 했어 그리고. 이거 이득 좀 많이 봤어. 정화도 뺐어, 정화도 뺐어. 아, 좋았어, 병건이. 탈리야 진짜 빠르다. 라인 너무 애매해서 일단 집 갔어. 당기고 있어가지고 템이라도 사 오려고. 템 사와? 응. 방어 두 개 사갖고 있어. 오케이. 탈리야 아래쪽으로 시하 피고 있어. 응. 오케이. 싱하 짜였다. 레넥톤 반 피 지금. 와 진짜 좀 짜증나긴 한다, 탈리야. 캐릭터가. 피 관리 해봐. 갱 가줄게. 그거 부리니까. 30분만 기다릴게. 비프 나와가지고. 이거 가자마자 바로 밀자. 응. 저쪽 돈 안 사 왔거든. 용 싸움 하면 우리가 좋아. 집에 안 갔어. 근데 나 위쪽 정글로 가야지. 나 눈 안 마주치고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다 사줄까? 저희는 집 안 가서 한 번 더, 한 번 우리 밀 수 있어. 내가 어디다 사줄까? 너 상대 위쪽, 위쪽 바위계. 윗바위계는 먹혔을 것 같긴 한데 쏴 줄게 일단. 여기로 샀어. 미드 위야 미드 위야. 탑 조심하고. 탑 조심하고 우리 정글 조심하고. 오케이. 탑 빼자. 미드 밀리려. 오케이 오케이.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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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 이런 거 흘리면 이득이야 우리한테. 바텀 밀자. 오케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이런 거 많이 흘려줄수록 내가 편해져. 집에 안 갔네? 집에 안 가면 오히려 이득이야. 일자 일자 일자. 세게 밀자 세게 밀자. 볼게 한 번. 레넥톤 6렙. 탈리아 돈 뺐어. 탈리아 돈 뺐어. 세게 밀어 세게 밀어. 바텀. 박아놓고 우리 시야 잡자. 위쪽에 위쪽. 6렙 언제 돼? 우리가 지금 조금 걸려. 지금 그래도 오면은. 아 근데 이거 쟤 R8 6렙이라서 역광감 되게 좋거든? 야 이거 빼자.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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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탈리아 돈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 시야 잡아. 우리 시야 잡아. 온지어 어때요? 아 이거 커버할 때. 이거 먹자. 탈리아 미르. 니 아리야. 탈리아 미야. 오케이. 피가 있어? 없어. 오케이. 피스 차이 너무 많이 난다. 형 괜찮아? 다시. 든든하게 싸워. 든든하게. 오케이. 오오오오. 위쪽에 있을까 밀자. 위쪽에 있을까 밀자. 오케이. 우리 둘러네. 성대 탑청구해. 우리 둘 성대 탑청구해. 오케이 오케이. 미드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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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비야. 아이고. 잡았다 잡았다. 아이고 터졌다는데. 아이고. 아이고. 탈리아가. 이거 얘들아. 자주 올리고 눕자. 직스 레벨. 직스 레벨 올릴 때까지 눕자. 멀리 보자 우리 멀리. 로밍이 너무 좋네. 저거 계속 클리어야 돼. 계속 클리어야 돼. 계속 클릴 수록 하위가 없어지는 잼프. 오케이. 오케이. 좀 쌩여놔. 응. 구름을 타라. 우리 시야에 보였나. 내가.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계속 클린 다음에 한타 페이지 가면은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어. 우리 6랩인데 이거 한번. 이제 곧 6랩인데 한번 바텀 받을 수 있나. 저기 쿨 아직 없을 텐데. 응. 갈게. 나 6랩 찍고. 다시 믿음이야. 이번엔 탑이 조심해야 돼. 탑이 조심할 차례야. 오케이. 나 6랩이야. 탑이 조심할 차례야. 오케이. 나도 포트. 상대. 상대 집 안 가는 거야? 리스포츠? 아 집 안 가고 있어. 리스포츠 못 갔어. 그럼 가자 그냥. 용먹자. 용먹자. 나 6랩부터 찍어야 돼. 탈리아 아래. 오케이. 오케이 6랩 찍고. 계속 와드 잡는 거 좋고. 그리고 지금 용쪽 와드야 저기. 완벽하게 용 와드 됐어. 우리 밀테니까 시야 잡자. 나 그거 있어. 지울게. 어 세수환이 레드다. 야 이거 용. 바텀에서 푸닥불이 하고 용먹자. 용먹어. 그럼 밀게 그럼 밀게. 용먹자 쿨 나왔어.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있어. 실종 누가 모프리야 바텀? 바텀? 탑 조심하고 탑 조심하고 탈리아 올라오니까. 미포 미포. 용을 먹느라. 용치지 마자. 용차? 용차 용차 같이 치자.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이렇게 싸워? 잘 흘렸어. 잘 흘렸어. 온다. 여기다 너고? 나도 탈리아 갈게. 다 지켜. 됐고요. 오히려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냐. 터미빠였어. 탈리아 미드. 탈리아 미드. 너무 애매했다. 괜찮아. 괜찮아. 개 이득 왔어, 지금. 용이 중요해, 우리는. 감독님이 용 다 처먹으랬어, 그리고. 맞아, 맞아. 음, 나 상대의 정글블루 쪽 들어갈게. 오케이. 미드, 미아. 여기 들어갈 때 조심해, 조심해. 돌아서 가는 게 추천할게. 오케이. 우리 반갈 해야 돼. 응. 오케이. 우리 일종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뜯자, 이거. 우리가 상체가 밀릴 건 어느 정도 예상한 내용이잖아, 그렇지? 응, 오케이. 또 잘 뻗을게. 빠졌네. 빨리 큰일 났는데, 나 바텀 또 보고 있어. 상대 나오면 한번 들어가자. 미드, 미아야, 이제. 보자, 보자, 보자. 바텀 한 번 더 보자. 어, 텔레 왔다. 야, 이거 레그넌 들어가 주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빠지자! 살살 빠져, 빠져! 배보라 빠져! 안 돼! 나이스 텔, 나이스 텔! 용기 텔, 용기 텔! 조아, 좋아. 오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오오, 잘했어. 오케이! 살았다! 나이스~! 곰람이 또 살수. 나이스, 좋아, 좋아. 우리 팀 좋아. 직스 힘든데?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이거 다 아프냐? 아, 너무 안 일했다! 야, 이거는! 너무 안 일했다, 이거. 아, 잘 살았는데? 까비까비. 너무 안 일했다, 이거. 아 요거는 상대가 잘했다 탈리아 상대로는 신발을 빨리 나오는 챔프를 해야겠다 빨리 나오게 눈을 짜야겠다 세계 모이세요 지금 저 악원님이 로밍 캐리를 잘해요 아 근데 초반 설계가 망했어 미드에서 미드에서 그때 그 옆뱅 당하면서 계속 흘리자 계속 흘리는 거 하자 그리고 그냥 헤드야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자 포탑 안 밀리는 걸로만 하자 미드 포탑 일단 미드 사라지면은 바텀이랑 탑 둘 다 와드 박으면서 포탑 몇 프로가 여기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왜 말 안해 왜 말 안해 도와줘 올라갈게 아니 아니 안달라와도 돼 나 뺐어 나 가는 중 갈까? 어 이거 레오나가 먼저 들어가주면 할만해 근데 나 들켰어 좋지 저쪽도 빼고 올까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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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 뛰어 안 보여? 응 나 이제 백어모음 정수 나와 응 이거 미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긴 해 아이고 미드 미아야 다시 미드 미아야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나미 여기 와드 살려주세요 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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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야 따라갈게 해줘 해줘 나이스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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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재앙 먹었어 재앙 먹었어 이거 밀자 이거 밀자 세존이 미드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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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있어? 아 씨 잡았어 여기다 아 정글한테 랩차가 나네 지금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이거 정신 못 찾았다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자 아니 이거 내재무시고 여기서 베푸는 게 있을 거야 인정할 거야 인정하긴 아 어떻게 풀지 생각해볼게 나 여기 이상 안 나갈게 지금부터 응 벌써 같은 실수 근데 할만해 여러 번 했다 탈리야 지금 또 바텀 쪽이나 탑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얘들아 집단 척 탈리야 스폰했어 탈리야 스폰했어 탈리야 스폰했어 와든가? 이거 지금 세조 안이 전력돌 구 한번 걸어볼까? 어 세조 안이 엄청 잘 컸어 조심해 나 무채에 녹았다 우리 전력돌이다 얘들아 아이고 까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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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야 미드 탈리야 내려간다 탈리야 내려간다 흘리자 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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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야 내려가 빠지자 용 40초 텔 없지 이거 같이 내려와주긴 좀 그렇겠지? 나 가고있어 얘들아 나 바텀 속 가고있어 라이브 방지 정도만 따라가고있어 라이브 방지 따라가는 루트 조심해 다시 미드 다시 미드 다시 미드 세주 안보여 우리 나가면 안돼 이거 바텀에서 한번 하자 오케이 세주가 너무 세가지고 역갱맞아 탈리아가 안보여 탈리아가 안보여 탑 조심해 탑 조심해 세주 안보여 따라 붙는 중 이거 나이스 탈리아 확인해봐봐 탈리아 확인해봐봐 나이스 뒤에 세주 뒤에 세주 세주 보자 세주 보자 세주 잘 컸어 조심해 아 너무 좋겠다 우리 딜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근데 나쁘진 않아 잘했어 병건 잘했어 병건 잘했어 병건 잘했어 조금 따라 붙은거에요 응 따라 붙어 따라 붙었어 우리 킬 먹었어 용을 한번 뺏어봐 지금? 아 방금 찼네 아 방금 찼네 지가다 3초 깔게 오케이 네 처음부터 싸울걸 그랬나 매넥턴 킥만해 킥만해 괜찮아 괜찮아 아들이 되게 많이 먹네 어 여기 뭐 뿌렸다 나미올라가 나미올라가 우리 밀자 밀자 밀어? 도와주면 어 밀어 밀어 오케이 이지 선다 하는거 짱나네 엘나 나 위쪽게 딱지 먹을게 오케이 저거 킬 더이상 안주면 돼 알파야 잠깐 나 좀 봐줘 탈리아 살짝 어 오케이 레넥턴 깐다 오케이 탈리아 각본다 살짝 빼자 됐어 됐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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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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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걸려? 또 걸려? 탈리아 안보여 탈리아 안보여 어차피 미는 라인이라 쟤네 어차피 이쪽으로 와야돼 이거 탈리아 지금 어디쪽으로 갈지만 생각하자 애들 탈리아 지금 여긴거 같다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 이거 라인 받고 싶을텐데 탈리아 안될까 나 미드 텔 탈게 아아 좀만 기다릴걸 아 좀만 기다릴걸 아 기다릴걸 세수환이 세수환이 레넥 빠준다 탑 쪽 조심해 탑 조심해 오케이 전령 생각해서 그러는거 같은데 아 네 기다릴걸 어차피 저거 끝나서 아 근데 미드 깨지면 좀 큰데 큰데 미드 깨지면 안돼 안 미드 못까? 전령 치는거 같아? 안 치는거 같지 응 아 전령 먹는거 같아 레넥톤이랑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우리 빠르게 밀자 어 바텀 미루고 그냥 바텀에서 나 지금 갈게 지금 내려갈게 탈리아만 좀 봐주면 될거 같은데 나 위치 들켰다 텔폰 오케이 그럼 쌩이 위로 올게 나우테론 나우테론 탈리아 미드 탈리아 내려가는 중 탈리아 내려가는 중 탈리아 내려가는 중 탈리아 내려올라는걸 볼까 아니면 탈리아 내려올라는걸 볼까 아니면 탈리아 사라졌어 탈리아 사라졌어 탈리아 장타고 내려갔을 때 레오나가 그 탈리아 사라졌어 잡을 순 있어 탈리아 다시 힐 내가 당겨 괜찮아 괜찮아 탈리아 안보여 탈리아 안보여 안보여 전력 먹었어 전력 먹었어 전력 먹었어 미드에다 풀거 같아 이거 와드 조심 이거 텔와드 텔와드 이런데 붓에 붓 이런 데 봐봐 이거 전력 풀리면 어차피 밀리잖아 어 뺄게 탈리아 내려온다 탈리아도 내려갈라 탈리아도 내려갈라 탈리아 다시 미드 세주만 내려가 세주만 내려가 세주만 내려가 막아주러 가야돼 아 이거 경고나 같이 와주면 안돼 나도 갈게 바텀 세주하니 우리 정글로 들어왔어 미드는 지켰고 미드는 지켰고 여기 메 쐈어 이쪽으로 이쪽에 조심 나갔어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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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와드로 했을텐데 여기 졸라 누워 졸라 누워 바텀에서 그냥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여기 여기 3명 있어 우리 블루쪽 3명 어 어 어 거기 들어가면 안돼 거기 지옥이야 고고 가르만 고고 안 갈게 나 궁 안 갈게 어 왔다 왔다 어 레넥토르 텔 레넥토르 텔 잡을까 잡을까 탈리아 내려와서 탈리아 내려와서 하면 안되겠다 오케이 우리 말파도 텔 있긴 해 더 여차할 경우 받아치기 생각하고 탑에서 이득 볼게 안 싸우면 오히려 좋아 안 싸우면 탑 좀 미는게 이득 보는거야 심술나서 심술나서 포탑 쳐 저거 응 오케이 탑 밀어줘 아 이건 바텀 힘 빠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히힛 여기서 낚시당했다 어디야 아 우리 정 우리 정 우리 정 우리 3도 수군 통제당했어 지금 고토진을 집하고 어 어 말파이터만 밀면 돼 이거 내가 미드 커버할게 아 어떻게 순진하지 여기를 힝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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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나와 욕 나와 미드 밀자 일단 레넥톤이 CS 안보여갖고 빠질게 010초 미드 밀자 상대 지금 바텀 아니야 더 밀어 레넥톤 밀어 오케이 저쪽도 쉽간다 상대 지금 다 바텀이야 용 준비한다 저쪽 strictly 아 이렇게 밀어 아 파라마타야 직스 바텀 먹어줘 오케이 혼자가지마 혼자가지마 지금 우리꺼 아냐 여기 빼빼빼 우리꺼 아냐 주워줘 용 주고 라인 먹자 최대한 저기도 간다 위로 간다 말파 탈리아 위로 간다 응 오케이 철거 한번 터뜨리고 갈게 바로 말파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궁으로 빠졌어 그냥 저거 친다 야 이거 봐주자 여기로 쌌어 애쉬 궁극기 쌌어 아 까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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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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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되겠는데? 가자 탈리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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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아 가야 되는데 아 탈리아 가야 되는데 아 탈리아가 초식을 너무 잘 썼다 탈리아 잡았어 탈렉터 어떡해 미포 있을거야 고추 있을거야 상대 거기로 가면 죽어 근데 죽을 수 밖에 없어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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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아 몇 번만 더 젖어가지고 힘 빠지게 만들자 가드 올리고 갉아먹는 전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저번에 했던 것 처럼 잘 할 수 있잖아 네? 내 생각 이거 우리 질로드 한 2,3포는 나와야지 세주한테 질 들어갈지 내가 너무 많이 줘 버려 어 세주 아니야 아 쟤는 잘 돼서 포사로 빼 나 밑에 좀 받아 먹을게 응 잘 온거야 여기 막아야겠다 어허 가자 가자 어 이거 즉석 와서 막아 순참 밀려고 할때마다 즉석 와서 막아 어 아구 아구 투자님 아 아 이거 2로 빠져가지고 빨려 들어갔어 와 저게 안 죽었어? 내가 아직 딜이 안 나와 기다려봐 진짜 그거 너무하다 까비 까비 아우 까비 다하게 들었어 시무리가 너무 시무리해졌다 오 위험해 위험해 한 명만 있는 것 같은데 빠졌어 궁없어 아 이제 기다려봐 빨리 올리고 오케이 올림 딜 나오기 시작할거야 미안 미안 지금까지 로딜이었거든 오케오케 아 북차겠다 북차겠다 아이고 아 우리 죽었고 아예 없다 얘들아 밖에 못 나간다 이제 삼사탕 안에 갇혀있어야 돼 오케이 진정해 진정해 시야 없어 우리 이거 우리 정글 아님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음 우리 저번에 저번에 그 직수로 오래 버텼던 반 기억나지? 응 그렇게까지 그렇게만 해보자 응 근데 내가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에지 키워야돼 에지 키워야돼 에지 키워야돼 나 지금 6초 4초 나 이제 6코나서 뒤로 좀 나오겠네 이거 막어? 상어? 아냐 빠져야 돼 내내 그럼 조심 파악이 되었습니다 미포지? 미포공으로 되는데? 응 미포공 응 미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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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1분 20초 남았어 응 미포공을 내가 잘라야 되지 저쪽 집 갔으니까 용 죽고 용 죽고 용 죽고 탐밀자 용 죽고 탐밀자 오케이 탑으로 올라갈게 우리 정글 시야 최소한 날 먹어줘 면제 돌려주고 응 저쪽 집 갔겠지? 애쉬 혼자 가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 여기 가자 여기까지만 먹자 삼거리 형 여기 삼거리까지 상대 다 안보이 상대 정비 타이밍이거나 뭐한거 하왕 심리까지만 먹어 오케이 하왕 심리 좋았어 하왕 심리 자 여러분 위험해 거기 혼자 있어 응 달기 먹고 빠질게 응 바로는 어떻게 하지? 줘야 될 때 다 다 주고 막아야돼 오케이 나 풀 80초 용 간다 저기 응 용이 3용이네 죽게 아 먹을게 너무 없다 애자 어 레넥톤 레넥톤 계열받어 레넥톤 가자 그래 용 주고 레넥톤 가자 누구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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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탑쳐있다 어 막혔어 격궁 잡을 수 있지 내가 먹어야지 킬 나이스 나이스 잘 잘랐다 잘 잘랐다 격궁 격 실패 쪽으로 바텀 맞고 바텀 맞고 오카이 오카이 나 뽑기 멀파 뽑기 멀파 뽑기 갔다 올게 나도 내 절하는거 하나씩 받아먹어 오카이 오 온다 탈리아 여기 탈리아 나한테 오는거야 나한테 응 아 빨리 이기도 하다 여기 봐줄 수 있나 응 탈리아 빠졌을거 같은데 있어 아직 다 조심해야 돼 오 오카이 그냥 그대로 빠질게 탈리아도 갔어 탈리아도 갔어 미드 받아먹어 미드 받아먹어 나 이제 서서히 템 나오기 시작했어 오케이 여기 애쉬대 뒤에서 받아먹어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딴 데 가면 돼 딴 데 가면 돼 여긴 괜찮아 바론 여기 대충 했으니까 좀 짤짤이 밀면서 좀 질격을 좀 방해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나는 탑 밀게 오케이 조금만 더 참아줘 나 BF3 템 따른다 바론친다 얘들아 이거 바론을 막으러 가지 말고 그냥 미드를 쭉 밀어서 미드 1차를 오케이 미드 1차를 미드 1차 둘자 내가 쇼핑을 박아줄게 한 번 문구만 보고 레드 없다 레드 없다 왜 목적은 바텀에 있어 레드 있으니까 안 오겠지 응 그렇겠지 리코가 살짝 뒤에 있는데 들어가고 싶긴 하지만 정말 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바로가야 돼 발파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죽을래 레넥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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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넥물 가자 레넥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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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컷! 궁쌌어! 궁쌌어! 아 레오나! 레오나! 나 킬 줘! 나 킬 줘!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돼! 나 따라 쭉 빼! 나 따라 쭉 빼! 자 포탈! 좋았다! 킬 줘 하기 전에 킬 던졌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바로 온으로 우리 포탈을 못 밀게 하면 돼! 근데 우리 포탈 밟으면서 밀릴 거 없어 우리 직스라서 괜찮아! 직스라 든든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희망 보였어! 뇌잉통 계속 내 자라는 거 따르면 돼! 뇌잉통은 리틀할 게 없어! 뇌잉통은 이제 초반 지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응! 오케이! CS 초반에도 10대 막 22 정도 있는데 거의 다 따라왔어! 오케이! 모렐 나왔어요! 뇌잉통은 리틀할 게 없어! 뇌잉통은 리틀할 게 없어! 나 미리 먹을게! 응! 먹어 먹어! 어! 거기 위험한데? 최소한의 와드만 내가 할게 여기다가 자! 이런 데다 해줘! 탈리아! 바텀! 탈리아! 바텀! 탈리아! 바텀! 바텀! 뇌잉통은 리틀 3초 나왔어! 우리 2분 30초 뒤에 싸워야 돼! 네! 오케이! 충분히 성장해! 충분히 성장해! 오케이! 뇌잉통은 리틀할 게 뇌잉통은 리틀할 게 저걸 근데 우리가 나가서... 뇌잉통은 리틀할 게 뇌잉통은 리틀할 게 뇌잉통은 리틀할 게 뇌잉통은 리틀할 게 안 죽었으면 됐어 안 죽었어 안 죽었으면 됐어 안 죽었어 안 죽었으면 됐어 안 죽었어 믿음인다 믿음인다 일단 믿음 막자!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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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리포 노릴게 리포 공수는 노력해 리포 뿌렸어! 오케이! 잘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에쉬! 이길 수 있어! 에쉬! 이길 수 있어! 에쉬! 프리들! 에쉬! 프리들! 아! 레넥톤 딸피였는데 너무 아프다 그 레넥톤 못했다 아! 까비! 빠지자 집 갔다 올게 어! 어! 근데 우리 잘 싸웠다! 아! 내가 손 더 잘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 오히려 좋았다 오히려 좋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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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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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장해 다시 성장해 다시 성장해 용 1분! 용 1분! 용 1분! 용 1분! 헬프 있고 우리 킬 좀 먹었어 그래도 치감! 치감 좀 가자! 에쉬야 치감 돼 코어를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템이 이 코어 나왔잖아 치아 뚫지 않아 치아 뚫지 않아 나 100원이면 3코어인데 그냥 치아 뚫지 않아 영쪽으로? 아니 아니 그러면 이렇게 뽑아야지 용 50초 어? 정확히 어? 여기 있다! 세조안이! 어? 아이고 아아 아직 있었구나 안 갔어 치아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쏘리 용 어떡하지? 줘야겠지? 죽고 다시 할지 뭐 그게 되면 다시 하면 되지 3, 4, 3, 5 세조안이 진짜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아 내다 직수 궁으로 뺏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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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한번 믿어볼게 트라이 트라이 좋아요 망원현 준비 좀 메랑 나 메 있어 어 좀 더 가까울수록 잘 맞거든 어디야? 일단 막자 일단 막자 반갑게 망원 멘지를 먹어 세포미늄 안 먹어 애들 세포미늄 내 한번 쏘아줄래? 쐈어 내 두 마리지? 아 이제 피어나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지금 쏴 지금 쏴 지금 쏴 궁 쏴 궁 쏴 궁 쏴 아 아깝다 직수의 유일단 쓸모가 사라졌다 바다형 4개 세조안이가 온다 애들아 바다형 4개 세조안이가 온다 나 3코라 싸움 볼 만하긴 해 우리 세조안이는 건들면 안 되고 아 이거 템 좀 나 이거 좀 모아볼게 이거 일단 직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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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진 위주로 스킬 써서 상대가 들어와도 상대 딜러들이 질붓하게 하자 미포가 아니라 탈리아를 잡아야 되겠네 내가 나는 직 갔다 와도 될까? 안 되겠지? 직수 말고 탈리아가 주는게 좋고 탈리아 탈리아 나이스 나 넘었어 넘었어 어 탈리아가 나 혼자 갖췄는데 다 노렸어 나 휴식이 상사 탈리아 노릴게 여기 우리 마지막 타워까지 타 즈니아 노린대 타아니야 woods 오우 ox 탈리아 три 뿔 타 week 오우 용기공 좋았다 용기공 콘착 상대소 지금 미포 반 P 나 부엉사초 탈리아 x2 고고고고 다시 풀어줘 brings us right Boom 제가 대놓고 피스컬리티 하려고 이건 너무 갈렸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초반에 더 이렇게 터지지 않았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거야 초반에 미드가 더 터져서 아 거기서 역행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저쪽 미드가 그냥 너무 잘해 우리 미드 뭐 이런게 아니고 뭐 차이 뭐 이런게 아니고 저쪽이 그냥 미드가 다 풀었어 아니 아니 내가 정글 가가지고 세전에 역행 맞아서 거기서 좀 터진 부분도 있어 하지만 딜은 모두가 이겼어 아니 여기서 많이 배울거야 근데 더 좋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쎄다 자 이거 보고있나 우리팀? 응 응 이게 요런 갱 가는거 들어온거 있잖아 흠흠흠 이게 뭐지? 어 트럼들같이 그러니까 대식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지느끼 없는 챔피언? 그런 챔피언 할 때 좋은데 자르방 같은거 할 때는 일자부 씌워서 가는게 아주 좋아 이게 상황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꺾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 응 응 여기서 더 좋은 상황은 나왔을 것 같애 여기서 보면 응응 그리고 여기서 한번 봤는데 이제 그만 절제 할 줄 알아야 되고 오케이 여기서도 살짝 어 빨려 들어갔지 여기서 응 그리고 내가 좋아 컨셉 말했을 때 우리가 지금 6렙 찍으면 좋은 조업이죠 확실히 응 그래서 초반 갱보다는 그냥 파밍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텀도 주도권 있고 응 리드도 이게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픽인데 요 싸움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서 힘들었던 것 같애 그리고 여기서 안 보일 때 미아클 같은거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바텀이 피해를 봤는데 그래도 바텀이 여기서 다른 판도 아주 좋았어 이런거 이런거 노려주면 바로바로 좋아 이거 진짜 진짜 좋았다 이거 이거 진짜 잘 잡았어요 응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한양이 또 이거 적으로 오잖아 응 응 어 이거 아주 좋은 거긴 한데 너가 1차적으로 말렸으면 너부터 일단 챙겨 일단 응 더블 킬 다 먹고 내가 말렸을 때는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너가 여길 가는데 더블 킬 따는게 아니면 너는 손해야 지금 응 덩글이 다 살아있으니까 응 알겠지 응 그거 그거 나미가 받아치기가 너무 좋다 어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육렛 때 애쉬 레오나 이런거 콤보 있잖아 그냥 나미 보이자마자 궁 쏘고 레오나 궁 떨어지면 죽어 아 그 나미한테 박았었는데 우리가 리포인거 같아 어 리포가 정화를 계속 도는데 근데 또 그게 웃긴게 뭔지 알아? 궁 돌고 정화 돌고 또 궁을 리포한테 써가지고 정화 돌리게 만들어 또 정화 돈 다음에 궁을 또 써 아 그니까 좀 기다려야 그래서 무한 반복이 되고 있어 그게 이제 나미한테 향했으면 이 툴 스포시 약점이 정화를 못 들잖아 응 응 그래서 서포 먼저 노려주는게 좋지 응 이게 또 흘러가서 어 맞지 맞지 응 다음에는 우리 CC 경기타 CC 두겨내 있잖아 오히려 좋아 이제 이제 앞으로 나미 오히려 좋아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근데 이거 탑 탑은 괜찮을 것 같아 탑 잘 버텔 것 같아 탑? 어 탑 이번에 잘 버텔 줬어 이번에 좋아 이런 것도 어 이런 것도 좀 그 콜 잘해주고 이거 만약에 레일톤만 6이고 잘 말파 1팀 5일 때는 이거 말파 1팀 그냥 받아 먹어야 되잖아 6렙 찍어야 되고 음 아 정글도 이제 성장이 필요하니까 이거 이런 거 그냥 오지 말라고 그 강력하게 콜을 해줘야 돼 음 아 와 근데 아버님 진짜 잘한다 근데 못 잡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하면 제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제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왈파이트 여진 아니면 여진 아니고 착취야 착취 오케이 착취가 좀 이었을 것 같겠네 다 보니까 음 그래도 우리 이번 판 좋았던 거 이게 좀 후반에 분리했을 때 이제 사이드 돌아서 계속 뇌저라는 사람 찾아서 똥쟁이를 찾아라 음 맞아 똥쟁이를 찾아라 똥쟁이를 찾아라 까맥기 냄새 맡았어 진짜 어 여기서 근데 우리가 어 똥 냄새를 빨리 맡아야 돼 우리가 똥 냄새 좋지 똥팔이 해야 돼 우리 왕 똥팔이었어 오늘 용팔 이게 내일 내려오는 거 보였으니까 안 가는 게 좋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집 가서 그냥 반대로 뛰어야 돼 이런 거 우리 팀 이제 아직 바텀 세니까 바텀 쪽으로 가는 게 좋아 이럴 때는 맞아 맞아 우리가 확실히 분리하면 이게 말수가 적어져 우리 마지막 그 쉬기 전에 말 겁나 많았잖아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수가 적어지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또 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바텀 가면 잡을 수 있어 아니면 바텀 주로 건 있어 그런 거 이제 얘기해야지 음 그게 없었어 우리 분리할 때는 유리할 때 계속 물어보는 걸 분리할 때도 얘기해줘야 돼 그거를 근데 우리 시야 풀 때 너무 들어가서 다 잘렸어 지금 어 그게 너무 컸던 거 같아 이번 판 용도 이거 살짝 상대가 던져주긴 했어 이게 그 동작이 여기 여기 동작이 진하게 났어 여기 그래서 일단 뭐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되고 이거 이거 텔 실수 너무 아쉽긴 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말했지 텔은 탈 거였으면 지금 여기 있다 탔어야 되지 여기 있다가 알겠지 응 텔은 진짜 멍청이 중에 멍청이야 알겠지 응응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자 여기서 일단 게임이 터졌어 그냥 여기서 보면 저 위에 전령 풀어가지고 저 포터골드를 담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아까 말한 정화 스노우불이 굴러가는 게 우리가 지금 그 강력 CC를 좀 계속 못 굴렸잖아 정화 돌 때 계속 하고 하니까 응 그래서 이게 좀 타이밍 놓치다보니까 이렇게 보면 탈리아가 근데 좀 잘 풀리게 했다 이 판은 아 근데 이거 여기 너무 아쉽다고 우리 너무 안 일했어 집 가는 거 응 탈리가 잘 왔어요 이거 상대 시에 있어서 어 지금부터 오고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킬 냄새가 나긴 했지 여기서 탈리아 보면 응 만약에 저 팀이 상대 팀이면 일단 탈리아 베네덱 같긴 한데 좀 로밍을 잘 다닌다 근데 로밍하는 거가 많아 하는 게 로밍 자체를 좋아하는 그니까 뭔가 헤드도 살짝 이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뭔가 라임 있는 헤드 같은 느낌이야 알겠지 이해했어? 헤드야 너도 라임이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라인에서 차 맞아서 헤드야 여기 진짜 아쉽다 여기서도 좀 여기서 일단 세주완이 왕기했어 여기서 게임 끝났어 진짜 세주완이 오는 게 또 보였네 우리가 여기서 4절 해가지고 졌어 사실 할만 했어 뭔가 살짝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챔피언으로 따질 때 인간 상상 느낌 나긴 해 이럴 때도 막고 있을 때 콜 했죠 이거 콜 연결되는 거야 미드 너무 병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좋은 상상 가져가야지 함수가 그랬어 함수가 병 지스를 좀 억지로 뽑아서 그래 우린 지금 이번에 조합 연습한 거야 무난하게 난 6렙 찍었으면 좋은 조합이었다고 생각해 봤던데 충분히 그 한 한 3에서 5킬 정도에 땄을 것 같아 이게 코딩 완료 코딩 완료 유틸 소프 쓸 때는 유틸을 올려라 이런 거 오케이 어 뭐 이 이후에는 솔직히 뭔가 똥꼽션 느낌 나거든 이게 이제 상대가 던지는 거 아니면 좀 힘들어서 지금 세주안이가 11레벨이야 이게 여기서 과오일이 나왔던 거 보니까 한타로 하는데 어 말이 안 돼 여기서 과오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돼지가 저기 저 실화야 저거 맞아도 안다는 거 과오일 때문에 떼지 어 나는 이제 15분 전에 게임이 좀 텄었다고 생각해 이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조합까지 이거는 대체 내 생각엔 그래 이거 뭐 또 할 거 러보코신은 할 거 있나 지금? 아니 딱히 없지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다섯 명의 똥파리가 돼야지 맞아 15분부터는 이제 눈치 싸움이야 누가 범인일까 이제 임포스터 찾아야지 근데 저거 사유에 딱 넣었어 따윤이 궁이 사유에다가 두 개 맞추려고 두 명 맞추려고 아니 이거 내가 초반에 좀 잘못 생각한 거 같아 세수환이가 그냥 6랩 죽고 한타 할 거 같고 그니까 나는 6랩 전에 뭔가 갱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못 생각한 거 그냥 똑같이 6랩을 찍었어야 나 봐 직스도 상상시키고 똑같이 6랩 찍으면 서로 할 만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리지 않았어 나 조합연습 했다고 쳐 이제 나중에 이런 조합 짜졌을 때는 6랩 찍고 싸우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아니 근데 못 해볼 건 아니야 그치 다 느꼈지 못 해볼 건 아니고 다 느꼈지 좀 그 약간의 그 차이 때문에 그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좀 그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미드에서 내려오는 거 몇 번만 받아 쳐서 그 사실 세주환이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겼을 거야 아니 저쪽에 개그맨이 두 명 있어 악어랑 악어랑 미스포츈이 있는데 그 개그쇼를 좀 잘 받아 먹어야 돼 맞아 개그쇼를 몇 번만 받아 먹으면 이겼을 거 같애 이거 보니깐 탑은 지금 공항공항에 서로 실력이 지금 지금 0점짜리 탑이랑 470점짜리 탑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지금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지금 어? 말이 돼? 흐하 아니 그니까 막 막 엄청 막 못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플레이가 웃겨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별다른 실수가 아닌데 그냥 웃긴 거 흐하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차라리 보니깐 저 팀 문도 문도 같은 걸 그냥 주는 거 주고 세주랑 자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애 저쪽은 어 어 어 어 어 아 이 판목 봤을 땐 그렇다는 소리죠 장난이지 근데 그 용텔은 좀 넘어하긴 했어 흐하 흐하 아니 용텔을 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니까 텔을 타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텔을 타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데나 클릭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부시에 와드가 숨어있었나봐 뭔가 그게 클릭이 돼서 거기 텔이 타진거야 보이지도 않았어 자 그러면 미드 잠깐만 미드를 일단 좀 밴해줄게 이번판에 다른 팀 하는 것처럼 미드 밴하고 하자 이번엔 오케이 어차피 후방 갈 것 같은데 자르반 창에 타졌구나 응 뭐라고? 어차피 후방 갈 것 같은데 징크스 한 번 더? 일단 각 보고 할게 그거는 지금 요 팀 상대로는 미드픽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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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가 절대 쫄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픽을 지어줘야 돼 지금 그런게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어... 뭘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쫄지마 예를 들어서 악어님이 오른을 하고 너가 사이러스 하는 거야 기분 좋아 안좋아 안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안좋을 것 같은데 안좋을 것 같은데 안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쫄고 들어왔다니까 지금 인강을 아니야 빅캐드 너 잘해 너 게임 들어가서 닉네임 가려 그냥 어? 너 고수야 너 잘해 미드가렌이나 할까? 빅캐드 기죽지마 저기 재생의 바람에 도란방패 가고 아니야 빅캐드 찢을 수 있어 선 가고일 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선 가고일 미드가렌 하면 카우 안 뺏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빙결초가스 하자 빙결초가스 어 잘하는 그거 해 그 그 잘하는 어 잘하는 사이러스 개첨 맞겠는데 어 스웨인 잘하더라 스웨인 스킬샷 지리더라 스웨인 스웨인어 맞아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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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자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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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텐 상대로 이제 우리 분리해지면은 이거 삼거리 통제 당하는 거 좀 조심하고 맞아요 이거 삼거리 통제 당하면 통제만 해 통제를 해봤는데 통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통제만 해 봐가지고 통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우리가 바텀만 놓고 봐서는 우리가 안 밀래 절대 안 밀래 맞아 맞아 통제 당하는 거는 좀 심혈 과정이라 한번 더 통제 당하면 한번 그때 다시 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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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쪽 바텀도 우리가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메나팀 바텀 그분들처럼 살짝 맞아 바텀 비슷한 사실 해봤는데 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바텀 뒤로가 지금 어 미드가 갱을 자주 오는 챔프를 고르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로밍? 어 로밍 탈론 이런 것도 잘 할 것 같은데 음 음 아 그러면 탈리아랑 아웃솔 밴하고 음 탈리아 아웃솔 정도? 조이도 밴해야 될 것 같은데 조이 조이? 어 조이는 그냥 5밴박은 안 됩니까? 5밴박은 안 됩니까? 5밴박은 안 됩니까? 조이 살짝 지방용에서 미드만 보통 받으면 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하핳 오케이 조이 빼자 그냥 할게 오케이 오케이 미드 몰가 안 됩니까? 미드 몰가 아 아니야 아니야 미드 우리가 조이 뺏어오자 어때 아 뺏자고요? 다 뺏자 가져오고 너가 한번 패라 어? 아 아 오케이 내가 탈리아 키인데 아웃솔을 밴할테니까 너가 조이를 뺏어서 한번 패라 너 스킬셋 좋아 응 너를 믿으라고 좋아 좋아 그럼 조이 할게요 조이 아 아 왜 졌는데 왜 이렇게 신나지? 야 저긴 응 난 나와 미드 5배는 아까 말한거 그거 그렇게 하기로 한거야? 야 미드 5배 하기로 했어 그게 맞아 그게 맞는거 같아 우리 헤드 기살려주기 프로젝트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정글은 못 맞고 나머지는 뭐 골라도 그렇게 없으니까 응 정글은 지금 돌고 돌아오고 세주 자르방 먹는 식으로 같이 나올거 같아 지금 미드 1티어 픽이 뭐지? 솔렛 1티어? 오케이 잼팀 철거트트 한번 더 네 제드 요네 갈리오 아리 카시오페아 철거트트 한번 더 우리 잘하면 재킷으라 한번 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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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미드 지금 좀 힘들어하니까 공 좀 날려줘 미드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막 또 내려오면 누울게 아 절대 안 내려갈게 할게 챔피언 해가지고 오케이 미드에 갱호흥 좋은 거 해가지고 상대 미드를 괴롭혀야지 로밍을 안 가지 않을까? 응 아아 오케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번 달 우리 미드가 칠 거니까 걱정 말아 솔직히 말하면은 2대1로 싸워도 쉴 거 같아 그정도야? 아니야 그 정도의 벽을 봤어 지금 위험해 아 아 근데 내가 탈리아를 상대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어 응 맞아 그래 탈리아를 몰려놔 아니 확정 칠 수 있는 거 없나? 확정 칠 수 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안 그러면 계속 로밍 다닐 거 같은데 이거 아니면은 헤드도 같이 먹으러 가 지금 이거 타비랑 원 딜한테 진한 냄새가 나고 있거든 응 녹턴 녹턴 같아 녹턴 그래 너도 주워 먹으러 다녀 좋아 참지마 자신감 가는 거 같아 뭐지? 자신감이 다 본 일이요상 느낌으로 정말 미드 풀어주고 싶어 나는 여기 존 존이 올라가야겠다 근데 미드 잘 존이 올라가고 내가 여기 들어가고 좋았다 아 뭔가 속도가 빠른 챔피아 너무 답답해 오케이 맡겨줘 속도가 빠른 챔피아 원하다 오케이 보여줘 보여줘 아 속가충이다 진짜 빠르게 트위다 근데 우리 블루 블럴 체리 아닌가? 아 퍼플 우리가 퍼플 아니야 이제 이제 퍼플이지 어 아 그러네 그러네 오오오 아니 아니 상대가 레디 안해 뭐야 상대가 레디 안해 어 미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모르겠다 일단 레디 했으면 패하겠지 아무리 도망쳐 우리 탈리아 벤 탈리아 벤 날 묶어두겠다고? 자갈 까는 거 너무 일부하다 아 너무 대하자 직업말로 조클이 진짜 아웃솔 벤 화가 나 아우렐리온 솔 벤 가자 이건 비극이야 또 뭐냐 탈리아웃솔 킨드레드 어 킨드레드 벤 킨드레드 벤 그리고 조이 가져오자 설마 1픽 조이 아니겠지? 1픽 조이 할 수도 있어 조이 가져가면 뭐하지? 1픽 조이 가져가면 녹턴 해 바로 오케이 녹턴으로 일단 조이 먹어 이러면 홀리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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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정글 홀리베어 웬만하면 정글 홀리베어 홀리베어 조이 있으세요? 조이? 조이 있어 조이 있어 정글 홀리베어 정글 홀리베어인데 여기서 자 우리도 세게 한번 가볼까? 조이 홀라프 한번 하자 홀라프 좋다 홀리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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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수 있는게 홀라프로 들었어 홀라프로 가죠 홀라플로 가죠 홀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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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맞은거에 도끼 그냥 대가에 부셔버려 그냥 좋다 오케이 오케이 모르가나 모르가나 있어도 한번 들어가보고 어떻게 대처하나 보고 그렇게 해보자 오케오케 오케이 들어간다면 블랙쉴드 아닌 애를 포커싱을 바꿔서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캐틀보르가다 캐틀보르가나 자 어떡할래 이름에 레오나밖에 없지 않나 레오나밖에 없지 않나 레오나 애쉬 뱀 먹어도 괜찮아요 애쉬 있으면 졸업 같긴 한데 우리 그럼 애쉬를 먼저 로트 레오나 배당하면 로트 레오나 배당하면 뭐에요 뭐에요 레오나 뽑아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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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드 키아나 치아나 벤 또 뭐하시지 인데 아버님이 갈리오도 갈리오도 하고 미드 뽑hido 하고 사일러스도 하긴 하고 론네도 하고 다 아네 방에 미드에서 저희가 그나마 갈리오 어? 그나마 갈리오? 아닌데 갈리오나면 땡큐데 이거? 우리 겨우에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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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제라스? 카사딘? 제라스? 제라스? 제라스 잘 나왔어 제라스 잘 나왔어 제라스 잘 나왔어 와 미드 5벤 에쉬 아니면 징크스 하면 되겠다 징크스 할래? 에쉬 할래? 징크스 해볼게 징크스 가자 좋아 터틀 좀 봐 나 할 수 있겠지? 이제 해볼게 믿어 믿어 3코어 쫀득이로 가자 3코어 쫀득이 존대다 너만 믿을게 너만 믿는다 트리는 어때? 트리 와 요네 나왔네 요네 요네 아 저기 솔렛들인데? 솔렛 스타일인데? 돌이지마! 조이 올라프가 이겨 머드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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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구나 자... 마오카이 올려주고 오케이 마오 마오 마오카이가 제일 적당한데 지금? 할려면 그런데 조이가 요네가 수면 씹을 수 있잖아 응 돌아가는 걸로 수면 씹지 오르는 벨론가? 마오카이 마오카이 오른 벤 오른 벤 아 벤이야? 마오카이 마오카이 다른 친구를 맞춰야겠네 대차절이라 나 바꾸라 버거 때문에 잘 안 골라지네 바꾼자 나 이거 그러면 저기 체력차급 찍는다 응 응 이거 미드 정글 쎄? 그거 바텀도 지금 우리가 초반에는 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말 잘해서 하고 응 아까 올라프 하던대로 하면 돼 알지? 응 탈진 갈까? 어 탈진 조네 안 돼 조네 나 볼리벼 저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저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저맞아 나 힐 힐 든다 그냥 힐 들어? 응 오카이 모르가나 안 맞는다는 마인드 응 마오카이 이거 그냥 마우템 먼저 올리고 이제 방템 올리면 돼요 오케이 오카이 자 조이 올로프 막 싸우고 그냥 마주치면 죽인다는 마인드로 해 지금 오케이 자 말 맞냐고 화이팅 말 맞냐고 화이팅 나도 모르겠다 이제 화이팅 화이팅 꼬라 박난다 3코에 수은 하나 섞어야겠다 이야 보드칼 진짜 멋있다 저거 기왕 지는 거 15데스 받고 질게요 에헤이 진다면 에헤이 15킬일 수도 있잖아 15킬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치 정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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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를 보이지 마라 그래도 15킬 하지마 15킬 도 하지마 쟤 닉네임 가려 빨리 내 절에 15킬 하면 앞으로 이거 우르프라 생각하고 갈게요 맞아 인베 가자 오크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인베 안 맞아 뭐 여기로 가라 좀 그럴까 어 거기로 가자 가자 오 어 어 어 어 폴뻴 거니는 소리 개 시끄러워 제스톤 이거 내 소리 같아 내 소리 내꺼야, 내꺼야 이거 내꺼 스킨 내꺼 스킨, 징크스 아, 징크스 그 기차, 기차 타고 있는 거 제트 인천으로 끌게요, 지금부터 욕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저렴하시네 오카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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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전 양면 전술 앞에서는 토크하고 친근하게 토크하고 우리 흑심은 좋고 이거 누구부터 갈 거야? 어? 나부터 잠시나 나 W 찍어 그건 마오카이 붙어 마오카이 붙어, 그럼 마오카이 붙어 딱 붙어, 벽에 딱 붙어 딱 붙어 마오카이 붙어 딱 붙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아, 빠졌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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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하나 소모시킴 와드 하나 뺨, 와드 하나 뺨, 게이덴 오카이 제임스 여기 뭉쳐서 여기로 올라가자 우리 데려다줘 미드랑 탑이랑 정글 좀 어 오카이 위쪽에 위쪽에 포진해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음 돌아서 갈게 오, 근데 너 저기 선불하잖아 그래 어? 일로와봐 어? 일로와봐 선불하는데? 일로가? 폰돌아퍼는 없어도 되니까 그냥 나 이거 잘못 들었어 사냥개노부속 샀는데 괜찮은거냐? 오케이, 그럼 리셋 오카이 마체테, 마체테 해야돼 오카이 부족은 레드일텐데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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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방패 빠지 오카이 아 제크스 잡으니까 좀 움직임이 날래네 어어어 날래 어 이팩 다 같이 맞기 모르가나 오카이 오히려 좋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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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먼저 갈게 앞으로 갈게 까비 아 내 좀더 유트 깟아야되다 그래 오카이 와드박으로 가는 척 오케이 오케 오카이 오카이 큰 거 먹어 큰 거 먹어 와 백궁선 왜 안 떠 쑥 쑥 쑥 쑥 깨방초 빠지고 쑥 쑥 쑥 나 탑행 한번 가볼게 탑행 우카이 잘 패스 잘 패스 도움말 도움 좀 해 어이좌 와드박자 쑥 오케이 오카이 이쪽 쯤에 와드박을 수 있어 여기? 어 와드박고 올게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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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넣고 나 때리기 사연이 미드 미아 미드 미아 미드 미아래 아 지금 그거 탑 밑쪽으로 그거 돌렸다 취향 확인하는 거 잘하는데 와드 바꿔 깨 그냥 지금 갈아가면 들어갈게 어 들어가죠 지금 어 꽃게 꽃게 살아있다 내려갈게 따라가 따라가 오케이 왔다 왔다 2대2 다 힘들다 고해 고해 와 점멸 쓰고 바로 들어오네 플래시 오 아파 오 좀 아파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역시 초반 징크스 너무 구려 괜찮아 저쪽 저쪽 소극적으로 해 오히려 좋아 미드 미는 라인 성장가능성 우리가 더 좋아 우리 밀리는 라인이야 바텀 볼베는 아직 윗동선이야 소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좋아 오케이 징크스한테 시근지 줘 볼베 위였지 볼베 위였어 아까 위쪽 바위개는 먹었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응 나 아래쪽 바위개 먹을건데 봐줄 수 있어? 미드 스프레랑 하자 어 나 봐줄 수 있어 밀자 형 밀자 밀고 봐주자 어 여깄다 이거 바로 와주라 간다 나 유치하 쓰고 하고 있어 유치하 쓰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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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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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에 온다 그만 나 유치할게 얘들아 용치해 여기 핀 찍은데 용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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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용치 abrir 용치인 감탄 밀리는 나이 오케이 바텀 혹시 스펠 어떻게 돼? 알아? 바텀 다 살아있어 모드 아직 타를 안왔어 어디가 있을지 몰라 미드 미아야 미드 미아야 다 조심해야돼 분위기가 항상 이때까지는 되게 좋아 용 딱 먹고 이쁘고 나 전멸이 없거든? 나 약해 지금 굉장히 약해 조심해 내가 한번 터뜨릴게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나 위쪽 빠이기 보고 있어 우리 밀어줄게 밀어줄게 우리 밀어줄게 위쪽 빠이기 보니까 위쪽 빠이기 먹고 미드와서 라인 한번만 풀어줘 라인 한번 박아줘 라인 한번 박아줘 오케이 위에 뭐 있던데? 몰락 부위에 이거 푸시 도와주라 푸시 한번만 집에 갈라고? 저기 바텀 안보여 온다 온다 여기 와드 와드 박으러 간 저쪽이 안보인다 정글이 안보인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나 없어 이제 난 떠났어 세상을 여기 핑왕 있거든? 지울까? 지우자 지우자 올라 보고 있잖아 다 있어 다 있어 지워도 돼 미드 가는 중 한번 받아 먹을래? 먹고 어 온다 올라가 싸운다 올라가 싸워 싸워 어차피 빠져 어차피 빠져 어차피 좋아 도저제 저쪽 Q 한 번 달발렀어 완전 수비적이야 오히려 좋아 나 미드 받아먹어야 되는데 먹어 먹어 불이 없어 힘낸거 아냐 조이? 아냐아냐 별로 안 힘들어 조이는 오케이 오케이 바나랑 체력이 없어서 나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애 집 갔다 올게 사워 좀 깨둘 수밖에 없겠다 볼리베어랑 요네 둘 다 미드 볼리베어랑 둘 다 미드 탑 텔이 없네 응 텔이 없어 아까 싸가지고 요네 살짝 키가 나오긴 하는데 정글이 안보여? 성대 정글 이거 아래다가 티킹아 박아줄게 저기 세게 미는거 보니까 뭐 있는거 같애 볼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 볼리베어 퍼포먼스 쪽이네 얘들아 오케이 레드 아래로 내려갔다는데 아래로 내려갔다 뒤쪽에서 페이크 줬을 수 있으니까 어 뭔가 있긴 한거 같아 요네가 앞으로 와주네 태양이 언제나 싸우러 어 CS 직간척 여기다 와줘 아 요네 한판만 더 상대해봤으면은 좀 타임 맞춰서 괴롭힐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밀어넣고싶을거야 지금 굶이 당길거야 이거 지금 이따가 미드갈게 이거 박았어 몰라 우리 몰라 굶이 당겨 지금 굶이 당겨 지금 지금 들었어 지금 들었어 어디갔지? 뭐라가나 전령왔네 근데 6랩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6랩이 앉았어 피가 별로 없어 그렇지 아 아 죽여 나도 올라와줄게 죽여 죽일 수 있지? 죽일 수 있지? 죽일 수 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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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배 잡자 볼배 잡자 나 전멸 두갠데 이거 우리 너무 큰일났다 볼배 해봐 볼배 볼배 가자 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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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떡하지? 아 미안 볼배로 해줬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나이스 나이스 쏘리 쏘리 오케이 나 전멸 소모 안했어 전멸 소모 안했어 용갈게 피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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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갈게 용간대 용간대 오케이 바로 싸워봐 미드 이거 아 밀어줘 같이 그냥 용가자 용가자 조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 버티가 버티가 살짝 올라가줘 용 먹을 거야 저쪽 집 간다 우리 이거 밀고 가도 될까? 아니 바로가? 응 밀고 밀고 왔던데 나 바이게 먹는 거야 밀고가? 알았어 우리도 밀고 갈게 자 CS 안밀려 CS 안밀려 바로 칠거지 어차피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윤네 내려온다 올라간 중 올라간 중 탑 복기 힐포 37초 남음 킹하랑 여기에 와드 좀 하나 막아줄래? 넘어 내가 수면 계속 걸게 좋아 투용 어 우리 좋아 나이스 미드 어때 할만해? 괜찮아? 미드 할만한디 예상외로 오케이 오케이 근데 CS를 많이 못먹었거든 응응 예상외로 그래서 후반에 좀 셀 거야 솔직히 요네 자 우리 지크스도 잘 지크스 잘 시키면 돼 요네한테서 미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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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밍 타이밍 갈 거야 뭐 하려고 할 거야 궁 돌았을 거야 지금 모델 카이즈 없어졌어 다툼 갱 한번 받을 수 있나? 궁 다 빠졌네 저기 응 모델 카이즈 없어졌어 로밍 간 듯 나 궁 돌아왔는데 이거 모델 업데 탑 모델 탑 모델 탑으로 복기 모델 탑 무신 대결 배털 쪽 하탐 쪽 가볼게 음 밴드 라인이야 밴드 라인이야 어 오케이 그럼 칼새몰인데 그냥 문정부 믿음이야 응 그런데 여기 탑걸이 이거 있어 탑만 조심해봐 탑만 탑은 와드가 없네 털리베어 탑 털리베어 탑 이야 3명 왔네 이들 밀고 바텀에서 봐야돼 이들아 3명 왔대 탑에 바텀 가자 탑에 3명 왔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이쪽 정글 압수하자 탑에 사람이 저렇게 많으면 모델 궁에 갓사람을 빼고 3명 온지 못봤어 나 탑에 한 번 할게 바텀 와줄 수 있나? 응 갈게 우리 궁 다있어 여기도 와도있어 다오게 되었습니다 나 상대 레드 좀 놓을게 탑 와도 돼 탑 와도 될 것 같아 마오카이 안미네 푸시 안하네 룬에 이제 질깎다가 어디론가 나올거야 미드랑 바텀 쪽 조심해 미드에 윤호 왔어 미드 바텀 조심 여기 상글로 통제 가능해? 거기 와도 있어 내 줄고 갈게 나 와도 없어 나 미드 나 나 미드 찌릴게 지금 미드 갈거야 잠깐만 기다려 너무 실수했다 나도 못봤어 이거 조이 블루 먹자 이제 응 고마워 여기 와드 한 번 해주고 갈게 이거 지금 조이 같이 나랑 바로 블루 바텀 뛰자 일로와봐 나도 가 나도 바텀 한번 갈게 바텀 많이 들어왔다 여기 많이 들어왔다 일로와 들어와 이거 같이 타고 가는거야 일로와 들어와 오 텔 탄다 텔 탄다 텔 텔 텔 텔 텔 마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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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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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텔 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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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살짝살짝 어 칭크 써 칭크 써 칭크 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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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들어 나 미드 올라왔어 나 미드 올라왔어 바텀 밀자 바텀 밀자 밀어 밀어 아 내가 그 실수했다 다 잡는건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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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리 통제 삼거리 통제 밀어줘 아예 바텀 아예 밀어 어깨 퍼블 먹어 전령 나온다 한양아 이거 하고 전령 보자 칭크 써 칭크 써 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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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렸어 우리 잘 풀렸어 응 나도 잘 컸어 이왕삼이야 음 자 이제 미드 올라가 아 어 보찌으로 올라가는지로 미드로 갑니다 아 나 돈 좀 더 모아서 갈게 용 갈까 전령 갈까 용이겠지 우리가 두개 먹었으니까 용이 더 중요하지 다시 용이 더 중요하지 다시 일단 전령 와드 해 아 일단 전령 와드 해 아 일단 전령 와드 해 전령 와드 해 우린 용으로 가자 고찌 일단 미드로 가 미드 용 준비할게 집 갔다와서 돈 좀 애매하다 근데 나 프리 있거든 어 먹는다 내 라인은 5대 카이저도 없어 저 치고 있어? 어 용 25초 가게? 어 미드 없어 우린 미드 없어 부위 없어 꽝 싸우면 불리해 어 5대4야 5대4야 하지마 하지마 아 까비 5대4였어 5대4였어 오케이 용 먹자 용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어놓고 잘 참았어 공격 하나 회사 미드가 때리 없는 해 4대4 오오 오 오오 pis 네 큰 빌로 미ve 미드 밀고 마오카이 궁원 가자 가자 아 이것도 이럴부터 뺏기네 뭐 맞혔어 뭐 맞혔어 누구 데려왔지? 데려온거 지켜 데려온거 지켜 일로와 확실한 이득 확실한 이득 오케이 아 나 뭐야? 오 나 못 땄어 오우 까비 까비 5대가 누구 데려왔지? 맞으자 나 데려왔어 나 빨리 좀 해줘 함수야 너희 데려왔지 왜 데려왔지? 마오클리가 1위치 거니까 아 W라카이 내가 공 쓰면은 그 방에 상관없이 공은 나오지 않나? 마오카이가 끌려가도 공을 쓰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공 잡히지 않나? 안 잡지 아 그래서 날 데려가는구나 저거 아예 다른 세상이 오기전을 먼저 쓰는게 좋을 것 같아 요건 살짝 아깝긴 한데 많이 안넘어갔어 그치? 잘했어 이거 두 개 먹어본 게 있으면 다행한데 내가 안 죽었어 다음 바론이니까 내가 탑으로 가고 마오카이가 바텀 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좀 잘 커가지고 안 줘도 되는 거 좀 많이 주긴 했다 근데 뭔가 근데 이거 빵 싸우면 마오카이 바텀 가자 텔룰잖아 좀 있으면 저거 먹자 깡구 이거 빵 싸우지 말고 시야만 열심히 따주면은 내가 수면으로 계속 킬 강 내줄 수 있거든 오케이 우리 종건이가 나랑 시야 잘 잡을게 조의스럽게 미드 한번 받아줘 미드 한번 받아줘 미드 한번 받아줘 우리 진짜 우리 전령 잘 막았어 지금 오케이 자 나 이거 내가 먹을게 어 자 병건아 이거 와줘 응 그냥 이렇게 몸 못 치게끔 피나 못 치게끔만 오케이 자 볼리베어 전령 또 볼리베어랑 마오카이 탑이야 응 굿굿굿굿 나 이제 미드 가는 중 우리 근데 싸워보니까 할만해 싸워보니까 할만해 싸워보니까 할만해 요네 바텀 요네 바텀 미드 1차 압박 좀 해봐 모델카이저 완전 위거든 지금 모델카이저 완전 위거든 지금 오케이 재웠어 어 이런거 좋다 재우는거 어 깨웠어 요네 바텀 밀어 지금 저 블랙쉴드 받으면 안자? 어 어 어 그런가 아 몰랐네 근데 블랙쉴드 쿨이 내꺼보다 길어 내가 또 맞추면 돼 모델카이저 안 보인다 모델카이저 걸어 내려오고 있을거야 응 아 탑에 있다 탑에 받아먹을게 이번에 다시 나 혼자야 지금 나 혼자야 지켜줘 너무 아삐다 너무 아삐다 하지마 모델카이저 우리 나 와드도 채워야돼 돌골렘 쪽 발원 생기고 할만한데? 모델카이저가 먼저 내려가 지금 우리 타임 아니야 음 요네는 계속 바텀에서 CS 받아먹고 있어 요네 사라지면 바로 얘기해줘 오케이 요네 안보여 한영아 정글 어디 잡을까? 시야 요쪽이랑 요쪽에 지금 들어와있어야 돼 요네 다시 나타났고 나 텔포 14초 미드 압박 다시 하자 미드 압박 다시 하자 모델카이저 탑이지 여기 들려봐 이런데 이런데 와드가 있어줘야 내가 이걸 맞춰 미드 일 잡으시고 요네 사라짐 요네 사라짐 조이 그거 글루 먹자 조이 글루 먹자 조이 글루 먹자 안 돼 안 돼 안 돼 나 탑 막아야돼 어.. 오케이 오케이 글루 올라파 먹어 요네 사라졌어 1분 36초 1분 36초 1분 36초 나 200원만 더 먹으면 룬안 나와 바론 내가 한번 와드 하나 해놓을게 안 돼 저기 킹을 박아야되는데 저기 알지 나만 지키면 돼 징크스 지키자 징크스 요네 바텀 내려오고 있어 나 루덴 뽑아올게 루덴 뽑아올게 1분 남았으니까 정비 살살 다들 아 이거 하나 남았어요 나 미드 밀고 직가돔 오케이 나 위쪽에 딱지 좀 봐주라 얘들아 위에 볼게 나도 그럼 위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우고 볼메 미치다 볼메 미치다 볼메 미치다 용 준비 마오카이 탑가주라 이제 탑가주라 정비하고 집 갔다가 용고자 마오카이 지금 빠르게 정비하고 탑가줘 오케이 응 나 레드 먹고 내려갈거야 레드 먹고 내려갈거야 미드 밀어 시간 돼? 시간 안될거 같은데 용 괜찮아? 36초 미드 밀면서 가는거 알지 미드 밀면서 미드 밀면서 일자부시 먹으면서 인쪽으로 가자 레드 괜찮겠는데 시간 안될려나 이리 먹고 가면 이리 먹고 가면 레드 먹고 온대 좀 기다리자 음 선거다고 하고 아 벨풍 선정 차가야 여기 내려가면서 이거 한번 돌려줘 렌즈 좀 렌즈? 배로 배로 가는거 아니야? 응 여기 내 목었어 여기 내 하자 부시 하자 배빈 미치다 배빈 미치다 배빈 지금 내려갔어 우린 내 아 모데카이드 여기 우리 골렘 쪽 응 우리 시야답자 시야답자 어 어, 캣닭스 먹혀있어. 시야 잡자. 미드 한 번 더 밀고. 이거 통통할 수 있다? 미드 밀고. 여기. 우리 징크스 쪽 봐줘. 사리스! 당신 누구지? 태용사공! 태용사공! 오! 뭐야, 뭐지? 미드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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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밀어. 용 말고 미드? 일단 용 먹고. 미드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용부터 먹자, 얘들아. 모니카이저랑 계속 대체하고 있을게. 오케이, 그거 너무 좋고. 이쪽에 그냥 와드 부탁해. 나 진짜 해, 나 진짜 해. 얘 핑크다. 어떻게 잡은 거야? 그냥... 수면 수면 맞았지? 바로 가자. 고고고! 배우 나랑 같이 나랑 들어가자.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미드.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저거. 미드밀어, 미드밀어. 미드밀어, 미드밀어. 미드밀어, 미드밀어. 여기 와담으로 해주는 거. 오케이. 미드 밀고. 사라졌어. 나이스! 뒤로 올 수도 있겠다. 오케이. 잘못 눌렀다. 하나are. 나 사줄게. 사슬踏밀 옆에서 먹고 있을게, 얘들아. 아, 티테크에서! 티테크에서 지키자, 얘들아. 실패해볼까? 텔렛, 나 텔렛 했어. 텔렛하자마자 불을 할게. 나 하나 나왔어. 아, 뒤에 모드 타이자. 오케이. 아, 나 너무, 찾았어. 오케이. 나이스. 바로 맞아, 바로 맞아. 미드 밀고 바론가 미드 밀고 바론가 미드 밀고 바론 방금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겼은데 와 잘한다 이거 와드 잘해줘 내가 다른 킬격을 더 만들 수 있어 어 칠 뻔했다 좋아 어 볼리미어 8총 자 때릴게 나 때리게 해줘 바론이 나 때리게 해줘 안 되려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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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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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루 지켜 나이스 빠르게 팁 오히려 좋아 나 3코 나왔어 나 3코 나왔어 어 이제 패왕이 된건가? 아 진짜 잘한다 이제 다이아 쫀득이야? 다이아 쫀득이 다 쫀 나 이제 징크스만 지키자 오케이 아오카이도 붙는거 W로 물어주고 오케이 왕심리 와드 할 때까지 미드 같이 밀고 하자 오케이 나 이거 이거 좀 내가 다 먹을게 이거 나 탑할게 아 너 그렇게 욕심이 많냐 내가 먹을게 이거는 나 용 나오는 시점이랑 내 텔포가 차는 시점이랑 똑같거든 탑으로 갈게 저기 황족 원딜님이시다 같이 와야 돼 같이 와야 돼 아 진짜 너의 황족이야 귀족이야 그냥 에이 울라프 지금 뭐 더 먹는다 세치지도 않아 그래 갔다 받쳐 빨리 내가 요네 땄잖아 솔킬 로 나는 저 징크 쓰면 고킥 별풍선도 드릴 의향이 있어 자 자 자 통제해 여기 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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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왜 남아있어 나 바텀 밀고 있는데 나 바텀 밀고 있는데 나 바텀 어 이러면 안되는데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다 이게 잡을 수 있죠 저희 아니 이게 몰라 몰라 잡을 수 있는데 징크스 그게 맞으니까 들어갔어 아니 왜 그래 너무 내임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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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근데 다 같이 들어가진다고 내가 궁 써서 그래 내가 궁 써서 그래 너무 내임했어 근데 저쪽도 내임했잖아 일대일 밥 먹고 밥 먹고 밸런스 맞췄어 연습 더할 수 있어 너무내자 했어 솔직히 잡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저걸 못 봤어 너무내자 좀 잡을 줄 알았어 그냥 그리고 아까처럼 포킹 하면서 해야 해 오케이 궁 뺐으면 우리도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내자였다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제 위치 봐주세요. 저거 먹는다. 근데 미드 까여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 나 미드 미는 거 봐줘. 진정하자. 진정할게. 레드 먹어. 레드 먹는 거 봐줘. 우리 4용 먹으면 돼. 4용 먹으면 돼. 용 1분. 나 초시기사 갈게. 어 볼리베어. 용 쪽까지. 거기 있지마. 용 쪽 갈거야. 나 없어. 나 솔직히 안 먹어도 되거든. 그럼 누가 이걸 막아줘. 나 대신. 사이드를 치워줘. 난 솔직히 더 이상 안 먹어도 딜 잘 나오거든. 본데 계속 있어도 돼. 누군가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미드 밀자. 일단 미드 밀어. 마오카이 테리 68초야. 지금 17초거든. 정비하고 내려와야겠다. 레드랑 이거 내려와야 돼. 큰길 큰길 큰길. 큰길 큰길. 큰길. 큰길로 와드 자라면서. 마오카이 빨리 오고 그리고. 바로 가는데. 가로간다. 가자. 자리 안 잡혔어. 우리 자리 안 잡혔어. 미드 밀고. 미드 밀고. 자리 잡고 와. 뒤에 있어. 내가 너무 뒤에 있어. 이거 먹는데? 그럼 죽어야 돼. 죽어? 죽어. 우리 글로 가면 죽어. 오케이. 우리 궁에 쓸려 죽어. 그래? 미드를 밀고. 미드를 밀고. 미드를 밀고. 나. 나. 15초. 싸워도 15초에서 밀고 싸워야 돼. 포킹하면 싸워도. 오케이. 가자. 조인 포킹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한 명 탑 가자. 한 명 탑 가자. 이거 정중하에 와드가 박혀있어. 내가 포킹해야. 내가 와드파고 이런 거 수면 맞춰줄게 누가 탑 까면 안될까? 왜냐면 지크스 지치려면 궁이 있어야 될 것 같애서 궁? 근데 투텔 있잖아 올라프 어디 갔어? 톡톡 쳐 톡톡 쳐 아 탑 간다고? 올라프? 응! 모델아 누구 데려가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성공 쓰게 그러면 싸우면 4대 오잖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어 알았어 우리 톡톡 쳐 폭킹해 폭킹해 톡톡 쳐 오케이 오케이 나 힐풀 다 있어 나 힐풀 다 있어 아니 마오카이가 텔 있으니까 마오카이가 사이드 가야지 그럼 내가 올라갈까 알겠어 오케이 내가 올라갈게 올라프 내려와 그건 맞긴 해 오케이 내려갈게 이제 아니지 마오카이가 바텀 가고 내가 탑에 가는 게 낫겠지 아니까 공 어디든 마오카이 텔 있잖아 그래 응 대신 여기 시야만 좀 잘 잡아줘 나 안 죽게 나 죽으면 이거 힘들어질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실패 할 수 없습니다 아니까 안 싸우는데 물리면 싸워야잖아 흠흠 흠 흠 흠 흠 이거 상바론 나오거든 얘들아? 바론 가자 바론 응 바론 근처 이쪽 뒷다인에서 내가 투면 오지게 맞추면서 시간 끌자 응 오케이 나 미드 혼자야 조이 그것만 빼고 나 미드가 되겠다 여느랑 같이 있어 둘이 둘 밖에 없어 근데 여기 약간 세해 지금 가자 그만 와 그냥 조이 옆에 있고 자 나랑 내가 바텀치에 붙을게 같이 저거 에스코트 여기 와드 박혔다 올라가고 있다 누구 어디 가지? 그렇지 나 올라가 어 내가 봐줄게 어 뭐 댄스 좋아 고마워 에스코트 해줘 저런 거 어 좋아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다시 미드로 갈까? 이리 와봐요 아니 좀 더 이리 와봐요 어? 응 안돼 안돼 빼 빼 빼 아무도 안보여 아무도 안보여 아무도 안보여 어 어 모델카이전 이쪽에 있어 모델카이전 이중 모였어 다시 빼야돼 빼야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다시 정성으로 가자 정비하고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시에 좀 이거 와면 좀 왔다 여기에 혼자 들어가면 안돼 혼자 들어가면 안돼 여기 굴리베어 손이 잡으려면 덜 해 주고 찍을수볼게 오케이 상대모래 전장 이탈이야 지금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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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우우우우우우 아파냐 추격 추격 아니면 미드 인척 하나도.. 이거 미드 깔 수 있다 미드 깔 수 있다 미드가 올라갈게 미드 깔 수 있어 이거 미드 깔 수 있어 이거 택배기 오 데려갔어 야 오우사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싸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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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켈 마호카애 켈 마호 켈 모델카이저 아깝다 아우 와아 아 모델카이저 왜 이렇게 보느냐고 형들 한사람은 잘하네 내가 수은 같아서였는데 개멍청했어 내가 템션택이 이상했어 미안 2명이나 살았어 2명이나 살았어 2명이나 살았어 2명이나 살았어 2명이나 살았어 뭘로 들어왔지? 저기가 뭘로 들어왔어? 요네의 기본 스케일 같은데 요네 사이드에서? 아니 정면에서 모데카이저가 들어와서 징크스 끌고 가고 요네 한번 들어오고 모데고르가나 마지막에 궁극기 쓰고 바론 갔겠는데 우리 용가가? 용가자 용가가서 시야먹고 낚자 시야먹자 미드밀고 미드밀고 다 퍼졌어 지금 저 팀 정비 못했거든 낚시하자 시야먹으려면 확실히 잘라야돼 점멸투자해 이번꺼 30초 남아서 그전에 올꺼야 저긴 바보가 아니야 이거 점멸투자해서라도 잡아야 돼 마오카이 준비해 레오나랑 알았지? 이쪽으로 따봐 이쪽으로 따봐 렌즈 돌리면서 렌즈 돌리면서 낚시하자 아래로 돌아 갈렸어 우리 위로 올라와 돌아오자 융칠 준비하자 버스트할 준비 아 잘못 눌렀다 아 씨바 아 네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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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내꺼 뺏으면 돼 요네가 뭐야 뒤돌아온거 같아 버스트하자 버스트하자 불러 버스트하자 버스트하자 버스트해 버스트하자 버스트하자 먹었어 나이스 먹히는 꼬들 나이스 틱크스 틱크스 지켰어 틱크스 프리즈 아 아 아 아 아 내가 너무 못 넣었다 얘네 바론 몇 분이지? 바론 반이네 이건 부서지고 이것도 부서지고 탱키함이 없어 내가 지금 근데 끝나진 않아 끝나진 않아 바로 운이다 이제 탱 올릴거야 버티나? 버텨 버텨 시간대 오케이 오케이 되나? 아 근데 캡틍 살았네 5 8 내가 먼저 나와 내가 먼저 나와 궁박하면 될 것 같은데 안닌다 안닌다 지금부터 상당히 할만해 바다 드래곤이야 이거 먹으면 프로 경기에서 80% 승률 나온댔어 오케이 아닌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성장할사 개범치랑 이런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쌍둥이는 복구가 안되는데 저건 복구가 돼 오히려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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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파 내가 파트 먹어야겠다 이긴건데 아니야 내가 골배를 못 막아줬어 이제 우리 3분 잘 버티다가 바론 용 한타해서 바다 용 이용해서 이기면 돼 알았지? 최소한의 시험한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불러 먹어 불러 먹어 고마워 여기 와드 응 갔어 여기 밀면서 밀면서 하자 그때 지우자 여기도 와드 가자 가자 아직 3분 남았어 3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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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 앞으로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지금 짤리면 게임 진짜 질 수도 있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할만해 할만해 지금 먹으러 갈 곳도 없어 사실 지금 그냥 안에 있는게 제일 좋아 경험치겠냐 오히려 오히려 좋아 케틸 봐줘 케틸 케틸 온다 온다 쪽까지 아우카인은 나 오는거 지켜줘 나 수면 총 9초에 한 번씩 쏴 9초에 한 번씩 이거 이용하자 최대한 나 집 갔다 올게 와드 바텀 부터 밀건가봐 바텀 부터 아 저 딩댕이가 말한건지 라이브 와야되나 이거 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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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우리 깎을라나 보네 이거 치감 필요해 나도 바텀으로 갔어 그냥 가위 빠졌으면 그거라도 올리는게 낫지 않아? 치감 칼? 응 근데 이 그 코어 하나 판만 좀 녹이고 하자 판만 좀 녹이고 하자 이것도 막기 팜을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오카이 야 이거 막아주면 막아야돼 치크스 이거 치크스 여기에서 이거 막아야된다 이제 그렇지 막히는데? 나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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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까지 갔어 볼류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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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많이 남 오케이 자 바로 나이구지 출처 탐 막아야돼 우리 바텀 4명만 바텀에 징크스가 막고 그 다른사람이 이걸 막아 해외 배우敢 오 들어온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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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대 파이자 매대 타자 famille 나무를 어우 좋냐 나이스 어디 갔어 잡았어 와우! 나 짐 막을게 나 짐 막을게 짐 막을게 용 30초 용 30초 용 30초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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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나도 미쳤나보다 나 믿음 있게 저쪽도 다시 태어나잖아 그지? 안되지 근데 우리는 시야를 먹고 기다릴 수 있어 아 오케이 난 시야 줄게 도움도 안 된다 레오나 레오나 둘이나 못먹겠다 못먹겠다 이거 주자 못먹어 못먹어 시야만 뚫자 시야만 우리가 먼저 태어나 우리가 먼저 먼저 태어나 저쪽이 무리했어 답답해가지고 나 영역 빨았어 미드 밀면서 바룬죽 시야보자 그래 오케이 나 지금 태어났거든 이거 탑 좀 밀어놔야 된다 탑 좀 밀어놔야 돼 내가 탑 같이 밀어놔서 내가 믿음이긴 나 믿어봐 믿어봐줘 사이드에 나 서있어 계속 징크에서 따라다니고 있잖아 장로도 태어나네 믿으러 가자 사이드라인 관리해야 되는데 압박감 좀 던져버릴게 어! 이거! 에어로쿵! 잃었다 전멸 빠지 어 뒤에 저네 뺏어 뺏어 윤호 뺏어 어 뒤에 뒤에 와 뭐야 이거 뺏뺏뺏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우리 마루카이 없어! 마루카이 없어 빠져야돼 나 없어 나 없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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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빼자 쭉 빼자 징크스만 살아있는데 이겨 이겨 빼면서 싸우면 이겨 케이트린 노플 케이트린 플래시 썼어 케이트린 플래시 썼어 저기 다 rapt strategic situ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뺏어 가 정리 갈 것 같아 장로 간다 저 장로 간다 예빈 projeto енπό 네 가자 다시 가자 With the station 우리 조이게 없어 미드가 없어 미드가 그래도 가야지 뭐 캐페퍼 없어 미드 밀어 미드 밀고 미드 쪽으로 큰길 쪽으로 피우cado 미드는 밀려있어 fill up 먹onder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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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모습 보여주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그냥 라인 정리해 낚시 한 번 할까? 장로인데 낚시? 근데 그거밖에 없지? 응 아니면 바론 먹잖아 그치? 지금 바론은 가겠지 온다 먼저 오는 것 때문에 저런거 아 내가 전멸국 맞아서 모데카이죠 나 돌아왔어요 오케이 한 번에 왁 잡아야 돼 핑 쓸게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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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뒤에 요네 조심 나 볼게 싱크스 장로 때문에 안 돼 아 너무 아깝다 아 아깝다 나 때문에 진거잖아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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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야 잘했어 아 그리고 거기서 좀 안 좋았고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왜 싸웠지? 아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싸운거야? 볼리베어 따라가서 끌려들였지? 내가 여기서 궁 쓰고 풀 썼거든 그래서 어차피 일로 돌아오는데 나 들어가는 줄 알고 다들 도우로 와주잖아 근데 이거 볼리베어 이거 볼리베어 끌어당긴거 있지? 내가 궁을 바로 썼으면 뜬고 끝났어 내가 궁을 좀 늦었어 아니야 이거는 왜절했다 내가 근데 이거 왜절 안하면 우리 괜찮은데? 잘했어 우리 지금 왜절 없었으면 이 게임 좋아 우리 지금 피로 누적 너무 많이 쌓였어 우리 팀 지금 어? 어 우리 팀 지금 게임 흘러가는거 지금 다 멍추고 한건데 이정도면 피지컬이 이거도 된다는 소리야 내일까지 골라가잖아? 아 우리 이긴거야 이거 여기서 다들 상심하지 말고 그래도 뇌절은 좀 그랬지? 근데 어 이거 좀 심했다 23번에 이거는 아 내가 이거 한탈 때 손이 떨려가지고 아 여기 뇌절 뭐뭐 어? 여기 이거 아쉬웠어 여기서 조이 밀고 탈 없는 조이가 바탕에서 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거 여기서 이런거 안하고 그냥 우리 용 봤어도 좋았잖아 맞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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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일단 초반부터 할게 초반부터 응 초반에 이거 갱 가는거 좋았고 이거 좀만 더 정교하게 이게 뭐라고 해야되냐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야되나 응 저 뺄때면 이게 좀 예측같은것도 해주면 좋고 이거 킬 어 여기서 2대2 한건데 일단 여기는 뭐 아 이거는 우리가 저걸 받아먹어야 6랩이 되는데 피지컬이 모자랐어 이거 6랩 둘다 찍었으면 좋았을거 같아 레오나까지 6 찍었으면 그러니까 여기 봤었을때 어 6이 6 찍은거 확인을 못했어 아 경험치가 진짜 7p 남았었거든 이 근거리 3개 먹으면 6이었거든 응 어 5장은 살짝 아쉬웠어 여기서 내가 내가 안됐다고 체크를 해야되는데 못봤어 그리고 모르가나 같은거 있잖아 그 레오나 6 찍었을때 그냥 이런데 붓이 숨어서 그 애쉬나 모르가나한테 선국 날리면 붓이 반응 못할거 같거든요 이게 응 그런거 한번쯤 노려주면 좋을거 같애 응 응 그리고 레오나 징크스 있을때는 그 지크의 융합 먼저 가진게 좋아요 아 오케이 쫀드위가 딜 잘 넣으니까 그거 먼저 가주면 좋을거 같애 그리고 함수 여기서 싸울때 콜 해주고 응 오케이 콜을 몇번을 못했어 내가 어 이게 오늘 일단 좀 피곤한거 아는데 그래도 그거 좀 상태 좋을때는 해주면 좋을거 같애 여기서 우리팀 이번판은 다들 그 뭐냐 매드라이프 팀이랑 할 때 일단 전력을 다 쓴거 같애 우리팀 지금 다 지금 말수가 다 작아졌어 우리팀 지금 정글도 아까 말한거에 3분의 1밖에 안나왔어 지금 알지 근데 나는 좋은거 같애 우리 첫번째 했을때는 진짜 개 털렸는데 오늘은 희망이라도 받잖아 나는 여기 팀하고 8시 6시 스크림 잡아보고 싶어 우리 상태 좋을 때 음 우리가 지금 10시 넘어가면 상태가 갑자기 메롱해 갑자기 다들 알지 저녁 이게 아침 거의 한 1시부터 게임하다 보니까 거의 10시간 게임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게 좀 일찍 잡아야 될까 스크림 같은거 느낌이 지금 아니 저희가 연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잠을 못잤어요 다들 그래서 그래 그게 문제지 그리고 오브젝트콜 아니 그 이것도 다 아는거지 우리 이거 원저 미드 밀고 내려가는거 알지 모르는거 아니잖아 이거 다들 피부에서 집중 못한거 같고 이거는 우리 이제 근데 이산가족 그런거 이것도 솔직히 이산가족이긴 한데 4절만 좀 지키면 될거 같아 이거는 조이가 딱 저것만 받아먹고 딱 올라오고 한 30초 뒤면은 딱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운영법 바로는 우리가 먹은 상태잖아 미드를 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조이 쪽에 붙어주는게 좋아 조이랑 같이 있을때는 조이가 건대에 있어야 포킹을 계속 넣어주잖아 아 그래서 그냥 바텀 2차 타고 오브지트 삼고 마오카의 그냥 이거 먹고 미드 받아먹었으면 좋았을거 같애 얘들이 여기 미드 절반까지 못 나오거든 어차피 아 그거고 용 여기서도 판단 좀 느렸지 우리 팀 판단? 용판단? 1분전에는 다들 상태 다 100% 만들고 이거 모이기로 했잖아 미드로 그거 안됐어 근데 다하는거니까 다음에 다 할 수 있는거라고 믿어 나는 응 그리고 여기 여기도 자 여기도 좀 콜 갈린게 이때 한수가 말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올라오고 있더라고 지금 다 미드 빌기로 했는데 어 테를 타줄테니까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없고 지금 어 지금 콜이 없었던거 아쉬워 여기서 그리고 징크스 이거 수은도 그거 생각해주고 로데카이저가 나올 때 로데카이저가 나한테 궁을 한번도 안써가지고 수은가 생각 못했네 아 그거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이번에 너무 피곤했던게 내가 대포폼이랑 미니검폼이랑 너무 잘 못 바꿨어 응 우리 지금 많이 힘들어 다들 이 정도 한 것만은 난 만족함 대회 때 어차피 저녁에 안하잖아 우리가 이겨 근데 저거 저 버스트 할때는 나는 안쳐도 되지 버스트 할때는 버스트 할때는 버스트 할때는 레오나가 마오카 위치에서 계속 견제해줘야돼 조이 웬만하면 여기 벽쪽에 있고 벽쪽에 아니면 조이 위치 이런데 잡는게 좋아 벽을 수면 쑥 날려주면서 계속 짤짤이 넣어주는거에요 조이 같은거 본데에 있어주면 별로 안좋아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잖아 조이가 지금 모데카이저한테 딜로써 어마어마시하게 생기는거지 이렇게 응 이럴때 포지션 조이는 벽에 있고 징크스는 여기 포지션 잘 잡았는데 한타 구도가 이미 구도지 아니 그 무너진 구도여서 이게 힘든 싸움이었어요 애초에 근데 딜 잘 넣은거야 이정도면 못본은 여기서 살짝 평퀴질 수 있긴 했는데 응 잘 넣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분리하는 와중에도 자 시즌 2호 펜타킬 나왔습니다 징크스 이번에 와 잘했어 여기서 어 잘했어 진짜 여기 후 상대팀이 진짜 한번 기회 한번 준거 일단 던져준거 상대팀 피드백 이거 세게 들어갈까 아무튼 이런거에서 받아먹는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가 분리할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라인 밀려오는거 있잖아 거기서 콜 나오는데 뭐 징크스가 바텀 맞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 응 근데 원딜이 그 막아주는게 좋아 제일 클리어가 빠르니까 음 알겠지 응 빠르게 지우고 그냥 빠르게 와줘야돼 원딜같은 경우에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줘야돼 여기서도 그 우리 살짝 빨래들어갔어 이거 올리비아한테 지금 다 단체 매곡 걸렸어 이거 여기서도 응 여기서도 우리가 어? 여기서 딱 뺏어야되는데 여기서 딱 뺏어야되는데 2까지 하고 어 중요스킬 빠졌는데 우리 계속 따라가잖아 여기서 아 맞아 내가 뇌절했어 내가 고질빈 하나 나왔지 여기서 마오카이도 지금 집이었고 어 저기 징크스 저 폭탄이 계속 폭폭 눈에 띄게 박히니까 계속 들어가 징크스가 딜이잖아 어 모델한테 잡혀서 나올 수 있잖아 봐봐 저거봐 저거봐 딜 박히잖아 저거 아아 징크스 폭탄 들어가 어 폭탄 한대 리얼 상대팀 진짜 뼈가 부러지는데 어 딜량 봐봐 얼마나 높아 지금 우리 아쉽다 아 근데 우리 잘했어 근데 우리 조이 잘하는데? 조이 잘하는데? 어 네저래 자꾸 네저래 미치겠어 조이 잘해 어 그랬더니 피곤해서 그래 지금 하아 좀 뭐 하려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유혹이 빵댕이가 너무 저거 토실토실해서 우리 배우가 우리가 그 좀 약간 어 극기가 있어 뭐냐면은 처음에는 잘한다 1분 전에 집에 가는 거를 그러다가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약속 장소 진짜 딱 간당간당하게 출발한 데 있지 그것처럼 40초에 가 40초에 가더라고 그니까 미드로 갈다가 가야되는데 못하니까 급하니까 골로목길로 가야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좀 넉넉하게 한 20초 더 전에 가야되 한 1분 전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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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펠팅 모래시계 나오자마자 본사람 있으면 바로 집 누르고 그냥 다같이 모여서 가 그냥 근데 우리 블루쪽으로 걸어 들어갔으면 다 죽고 끝났을 거야 바로 맞아 그거 콜 누가 해줬거든 미드밀라고 그거 레오나가 블루쪽 들어갔는데 쫀득이 아마 불렀을 거야 미드로 미드로 가라고 근데 같이 가주는 게 좋아 함수 같은 경우도 계속 그냥 뭘 해야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팀이 집 가로 같이 가서 그냥 같이 몰려다려 그냥 위치만 맞춰주면 좋아 지금 게임 플레이에 같이 있어주라고? 같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지금 하는 플레이가 거의 트린다미 하는 느낌이야 혼자서 마오카이로 트린다미 하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10가지만 하고 다들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 다들 피곤하잖아 지금 그리고 인간젤리 팀하고 한번 일찍 잡아볼게 우리 일찍 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 응 정신 좀 차리고 하면 오케이 내일 정하면 당일 날 카톡으로 올릴게 내가 라디오 가야 돼가지고 몇 시에 끝났는데 6시에 6시에 가서 끝나서 오면 11시 조금 넘어 어 내일이 애매하네 그러면 응 잠깐만 내일이 그래서 낮에 하던 거 가야 돼 낮은 다른 팀들이 지금 다 안 온다고 해서 응 어 그러면 10일 10일 일요일날 마지막 스크레인 이제 점검하고 이제 대회로 가면 되겠네 우리 그럼 오케이 오케이 내일은 오늘은 슛이 가져야겠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서포즈 없으니까 다들 그냥 듀오돌리면서 위드정글 한 맞추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응 오케이 아니면 내가 지금 서포즈 대신 대신 껴서 그냥 자링 연습을 하던 거 하자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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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시간 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꿀잠 가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마인이 발전했어 지금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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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못 해볼 건 아니야 그치? 못 해볼 건 아니었어 할만했어 다 이게 그리고 저쪽도 뇌절해 보니까 우리 한 네 번인가 뇌절하고 저쪽이 한 두 번인가 세 번 뇌절했어 그러니까 주거니 바거니였어 계속 그래서 끝낼 수 있을 때 한 번 뇌절 끝낼 수 있을 때 한 번 뇌절 그러니까 그거 뇌절만 우리가 힘들겠지만 막으면 되지 않을까 아주 못 해볼 건 아니야 로 그 미드 로밍캠만 어떻게 해서 다른 라인에 영역만 안 주게 하면 맨날 똑같은 걸로 그랬다고? 근데 그게 좀 덜었지 근데 뇌절이 뇌절이 왜 뇌절을 하냐면은 잘될 때 뇌절을 많이 후원 감사합니다 뇌절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뇌절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나 그리고 나 텔 없는 것도 알고 근데 이게 왜 들어가게 되냐면은 딜이 퍽퍽 들어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돼 진짜로 딜이 퍽퍽 들어가 그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궁을 뿌렸지? 궁 뿌린다는 건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거기서 딱 안 맞았을 때 딱 내가 말려야되는데 내가 말려야되는데 내가 뇌절하네 그리고 그거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볼리베어 바론 앞에 있지 빨려들어간 거 그거 내가 궁 바로 썼으면 잡았어 그거는 솔직히 볼리베어가 좀 뇌절했거든 그니까 뭐 물론 뒤에 안 보이는 시야에서 더 가까이 적군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멈칫했어 또 이거 가는 거 맞아? 또? 근데 그것도 가면 안 돼 뒤에 시야가 없었어 아무튼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그것도 좀 뇌절이었죠 내 레벨 확인 안 하고 안녕 안녕 숲의 디테일링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철맨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